앤이 전하는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 나이 때문에 꿈꾸지 못하는 사람은 없어요. 꿈은 나이를 먹지 않으니까요. 가장 멋지고 즐거운 날이란 진주를 한 알씩 꾀듯 작은 기쁨이 이어진 날이에요. 모퉁이를 돌면 무엇이 있을지 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가장 좋은 것이 기다린다고 믿을래요. 오늘은 우리 가슴에 애틋한 추억으로 남아있는 이야기 빨간머리엔 완약판 전집을 소개합니다. 지은이는 루시모드 몽고메리 오수원 옹김 그린이는 유보라 출판사 현대지성에서 발행되었습니다. 캐나다 작가 루시모드 몽고메리가 지은 N시리즈가 우리나라에 소개된 지도 어느덧 60여 년이 되었는데요. 덕분에 어린 시절부터 우리는 N이라는 사랑스러운 소녀의 성장 스토리를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어린 시절과 청소년기를 함께해온 빨간머리엔은 어른이 된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다시 만나고 싶은 달콤한 추억의 주인공으로 남아있습니다. 20세기 초에 쓰인 작품 빨간머리엔 시리즈는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캐나다의 프린스 에드워드 섬을 무대로 이야기가 전개되는데요. 1908년에 발표되기 시작하여 1939년까지 무려 31년간에 걸쳐 8건의 시리즈가 완성되었습니다. 사랑스러운 주인공 N 셜리의 인생여정이 담긴 이 장대한 시리즈는 백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어 명작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현대지성에서 펴낸 빨간머리엔 전집은 8건으로 구성되어 장대한 시리즈를 모두 담고 있는데요. 그동안 단편적으로 접할 수 있었던 내용들을 2년간의 대장정을 통해 N의 10대부터 50대까지의 완결된 스토리를 모두 한데 모은 전집으로 소장 가치를 지니고 있는 고품격 애장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고아 소녀의 자충우돌 성장기뿐만 아니라 10대부터 50대까지 N의 인생여정이 8건의 책 속에 대화소설처럼 펼쳐져 있습니다. 또한 작품의 시대적 배경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19세기 초 당대의 모습이 담긴 희귀 사진들을 만나볼 수 있어 작품의 뉘얼리티 속으로 더욱 빠져들게 됩니다. 겉말에 수록된 저자 소개와 해제 시대적 배경과 공간적 배경 당시 사회상 등 완성도 높은 콘텐츠 11편은 필수 배경 지식을 담고 있어 주인공의 인생여성에 대한 깊은 이해와 감동을 함께 느끼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마음을 사로잡는 한 고아 소녀의 성장 스토리를 통해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휴식같은 고전 빨간머리 앤 그 작품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1장 레이첼 린드부인 깜짝 놀라다 레이첼 린드부인은 에이버니 마을 큰 길이 작은 굴짝이 쪽으로 경사져 내려가는 곳에 살았다. 오리나무와 푸꾸시아 꽃이 부인의 집을 빙 둘러 쌓아앉고 있었다. 커스버튼의 낡은 집 근처 숲에서 솟아난 시내가 이 길을 가로지르며 흘렀다. 상류에서는 어두운 비밀이 서린 것처럼 보이는 연못과 작은 폭포를 곳곳에 만들어내면서 구불구불 세차게 흐르기로 유명한 시내였지만 린드부인 내 골짜기에 이르면 잔잔하고 얌전한 실개촌으로 바뀌었다. 시냇물조차 예절과 품위를 지키지 않고서는 부인의 집 앞을 지날 수 없었던 모양이다. 부인이 창가에 앉아 길을 오가는 것이라면 시냇물이든 아이들이든 하나도 놓치지 않고 날카로운 눈초리로 살펴보다가 조금이라도 이상하거나 언나간 부분을 발견하면 이유를 낱낱이 밝혀낼 때까지 한시도 가만있지 않으리라는 사실을 아는 듯했다. 에이버니와 주변 마을에는 자기 일을 제쳐두고 남의 일에 지나치리만큼 참견하는 사람이 많았다. 하지만 린드부인은 그들과 달랐다. 자기 문제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걱정거리까지 가뿐히 챙길 만큼 유능했다. 그녀는 살림 솜씨가 야무진 데다 맡은 일을 언제나 똑부러지게 해냈고 뒷마무리까지 깔끔했다. 또한 바느질 모임을 이끌었으며 주일학교 운영에도 손을 보탰다. 교회 봉사회와 해외 성교 후원회에 든든한 버티먹이기도 했다. 이 모든 일을 하고도 시간이 남았던 그녀는 짬이 날 때마다 부엌 창가에 몇 시간이나 앉아 무명실로 조각보를 이었다. 에이버니 주부들은 종종 린드부인이 벌써 16장이나 완성했다는군요 하면서 혀를 내둘렀다. 조각보를 이을 때도 가파르고 붉은 건너편 언덕까지 골짜기를 가로질러 굽이 치듯 이어지는 큰 길을 매의 눈으로 살폈다. 에이버니는 세인트 로렌스만 쪽으로 튀어나온 삼각형 모양의 작은 반도에 있었는데 양쪽이 바다였던 터라 마을을 드나들려면 반드시 이 언덕길을 지나야 했다. 그래서 누구도 린드부인의 눈을 피할 수 없었다. 6월 초 어느 날 오후 린드부인은 여느 때처럼 창가에 앉아 있었다. 따뜻한 햇살이 창문으로 환하게 비껴들어왔다. 집 아래쪽 비탈에 펼쳐진 과수원에서는 새색시 같은 연분홍 꽃들이 흐드러지게 피었고 그 위로 벌들이 윙윙거리며 날아다녔다. 에이버니 사람들이 레이첼 린드의 남편이라고 부르는 체구가 작고 온순한 토마스 린드가 헛간 너머 언덕의 밭에서 때늦게 순무실을 뿌리고 있었다. 아마 메슈 커스버트도 지금 초록 지붕집 근처의 개울가 붉은 밭에서 같은 일을 하고 있을 것이다. 어젯밤 카모디에 있는 윌리엄 블레어의 가게에서 메슈가 피터 모리슨에게 내일 오후 순무실을 뿌릴 생각이요 라고 말하는 것을 린드부인이 들었기 때문이다. 물론 이 말은 그가 피터의 질문에 답한 것이다. 메슈는 지금껏 무슨 이야기든 자기가 먼저 꺼낸 적이 없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한창 바쁠 때인 오후 3시 30분 무렵인데도 메슈는 굴짝이를 지나 언덕 위로 차분히 마찰을 몰고 있었다. 게다가 메슈는 그가 가진 옷 중 가장 좋은 양복에 흰 셔츠까지 차려입었다. 에이버니 밖으로 나가는 게 틀림없었다. 밤색 말이 끄는 마찰을 탔다는 것은 꽤 먼 곳까지 간다는 뜻이니까 도대체 메슈는 무슨 일로 어디에 가는 것일까? 에이버니의 다른 남자였다면 린드부인은 이것저것 짜맞춰서 꽤나 그럴싸하게 추측했을 것이다. 하지만 메슈는 좀처럼 멀리까지 다니지 않는 터라 그에게 무언가 긴급하고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진 게 틀림없었다. 누구보다 수줍음을 잘 타는 메슈는 낯선 사람을 만나거나 입을 꼭 열어야 하는 자리는 한사꼬 꺼렸다. 그런 사람이 흰 셔츠까지 갇혀입고 마찰을 몰아 어딘가로 간다는 건 분명 예산일이 아니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린드부인은 도무지 영문을 알 수 없었다. 기분 좋은 오후는 그렇게 엉망진창이 되고 말았다. 현숙한 여인은 마침내 결론을 내렸다. 차를 다 마시면 초록 지붕집에 가봐야겠어. 메슈가 무슨 일로 어디에 갔는지 마릴라에게 물어보자. 메슈는 이맘때 시내로 나가지 않아. 누굴 찾아가는 일도 없지. 스무시가 똑 떨어져서 사러 가는 거라면 저렇게 반듯한 차림으로 마차까지 끌고 가지는 않을 거야. 다급해 보이지 않으니 의사를 부르러 가는 건 아닐 테고 어젯밤 저 집에 무슨 일이 생긴 게 틀림없어. 아휴 정말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네. 메슈가 오늘 왜 에이번이 밖으로 나갔는지 알아내기 전에는 한순간도 마음이 편치 않겠어. 린드부인은 찻잔을 비운 뒤 길을 나섰다. 커스버트 남매는 린드부인 내 골짜기에서 길을 따라 겨우 400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 살았다. 하지만 구불구불한 오솔길이라 실제보다 멀게 느껴졌다. 과수원으로 둘러싸인 커스버트 남매의 집은 두서없이 크게 지어올린 모습이었다. 메슈의 아버지는 아들만큼이나 수줍고 말수가 적은 사람이라서 되도록 사람들과 떨어진 곳에 집터를 잡으려고 했다. 그렇다고 숲속 깊이 틀어박힐 수는 없으니 자기가 개관한 땅의 가장 안쪽에다가 초록 지붕집을 지은 것이다. 이곳은 에이버니의 다른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큰 길에서 잘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린드부인은 거기 사는 건 사는 것도 아니라고 입버릇처럼 말하곤 했다. 린드부인은 풀이 우거지고 들장미 덤블로 둘러싸인 오솔길을 걸었다. 길에는 바퀴자국이 움푹 나 있었다. 이런 데서는 그냥 먹고 자는 게 전부지. 외딴 곳에 틀어박혀 있으니 메슈와 마릴라 둘 다 별난 구석이 있는 것도 당연해. 자기들 딴에는 나무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하는데 나무가 말똥무라도 된다는 거야? 난 사람들을 보는 게 더 좋아. 두 사람은 지금 생활에 만족하는 것 같긴 한데 아마 익숙해져서 그럴 거야. 사람은 어디에든 적응할 수 있고 심지어 목을 매달아도 금세 익숙해진다 라는 아일랜드 속담도 있잖아. 린드부인은 혼잣말을 하면서 오솔길을 벗어나 초록지붕집 뒷마당으로 들어섰다. 녹음이 짙은 그곳은 무척 깔끔하고 단정했다. 한쪽에는 오래되고 커다란 버드나무가 다른 쪽에는 굳게 뻗은 롬바디 포플러가 서 있었다. 마당이 어찌나 깨끗한지 흙 한줌 먹었다 한들 사는 데는 지장없다 라는 속담조차 무색할 정도였다. 땅에 떨어진 음식을 털지 않고 그냥 먹어도 될 것 같았다. 그래서 부인은 마릴라 커스버트가 집안만큼이나 마당을 자주 청소할 거로 생각했다. 린드부인은 부엌 문을 탕탕 두드린 뒤 대답을 듣자마자 안으로 들어갔다. 초록지붕집 부엌은 지나치게 깨끗한 나머지 한 번도 쓰지 않은 응접실 같았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오히려 훨씬 쾌적했을지도 모른다. 창문은 동쪽과 서쪽으로 나 있었는데 뒷마당이 내다보이는 서쪽 창문으로는 부드러운 6월의 햇살이 쏟아졌다. 반면 푸른색 포도 덩굴로 뒤덮인 동쪽 창문으로는 왼편 과수원에서 하얗게 꽃을 피운 번나무들과 시내가 옆 골짜기에서 구개를 끄덕이는 후리후리한 자작나무들만 살짝 보일 뿐이었다. 마릴라는 꼭 동쪽 창가에만 앉았다. 햇빛을 달가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녀에게 햇빛이란 진지하게 살아야 할 세상에서 너무 자주 변하는 무책임한 존재였다. 이날도 마릴라는 동쪽 창가에 앉아 뜨개질을 하고 있었다. 뒤쪽 식탁에는 이미 저녁밥이 차려져 있었다. 린드부인은 문을 닫기 전에 식탁 위를 살펴보았다. 접시가 세 개 놓인 것으로 보아 마릴라는 메쉬가 식사자리에 누군가를 데려올 것이라고 생각한 듯 했다. 하지만 평소에 쓰던 접시를 꺼내놓은 데다 차려진 음식도 사과절임과 케이크 한 종류뿐이니 특별한 손님은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메쉬는 왜 흰 셔츠를 입고 밤색 말이 끄는 마차를 탔을까. 별다른 일 없이 늘 조용하기만 하던 초록 지붕집에 생긴 뜻밖의 수수께끼로 린드 부인은 현기증이 날 지경이었다. 안녕 레이첼 오늘 저녁은 날씨가 참 좋네요. 여기 앉아요. 가족 모두 잘 지내지요? 마릴라가 쾌활한 목소리로 말했다. 마릴라 커스버트와 린드 부인은 닮은 데가 전혀 없었지만 둘 사이에는 우정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감정이 존재했다. 어쩌면 둘이 너무 달라서 그럴 수도 있을 것이다. 마릴라는 키가 크고 말랐다. 둥글둥글한 곳이라고는 하나도 없이 마치 각이 진 것 같은 외모였다. 군데군데 흰머리가 나서 히끗히끗한 머리카락을 뒤로 쪽짓고 쇠로 만든 핀 두 개를 꽂아 단단히 고정했다. 세상 경험이 적고 고지식해 보였는데 겉모습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그랬다. 그래도 입가에서는 미미하게 나마 유머 감각으로 볼 수 있는 표정이 드러났다. 우린 잘 지내요. 그런데 이 집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걱정이네요. 아까 메슈가 멀리 가는 걸 봤거든요. 혹시 의사를 부르러 간 건 아니죠? 린드 부인의 말을 듣고 마릴라는 그럴 줄 알았다는 듯 입술을 슬쩍 움직였다. 메슈가 뜬금없이 먼 곳으로 가는 걸 보면 린드 부인이 궁금해서 못 견딜 것이 불보듯 뻔했다. 아니에요. 어제 두통이 심하기는 했지만 나는 아주 잘 지낸답니다. 메슈 오라버니는 브라이트 리버로 갔어요. 노바스코샤의 보육원에서 남자아이를 데려오기로 했거든요. 그 아이가 오늘 저녁에 기차를 타고 올 거예요. 차라리 메슈가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온 캥거루를 보러 브라이트 리버로 갔다고 말했다면 린드 부인이 그렇게까지 놀라지는 않았을 것이다. 부인은 오초 남짓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다. 마릴라는 절대로 누구를 놀릴 사람이 아니었지만 지금은 그렇게 오해할 만했다. 가까스로 말문을 뗀 린드 부인이 물었다. 정말이에요 마릴라? 네 그럼요. 노바스코샤의 보육원에서 남자아이를 데려오는 일이 에이버니의 농장에서 봄이면 흔히 일어나는 일이냐 아무렇지도 않은 말투였다. 하지만 린드 부인은 큰 충격을 받았다. 마치 생각마다 느낌표가 붙는 것 같았다. 남자아이라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마릴라와 메슈가 아이를 입양한다고 그것도 보육원에서 데려온다니 세상에 이럴 수가 앞으로 더 놀랄 일은 없을 거야 암 그렇고 말고 린드 부인이 불만 섞인 표정으로 물었다. 도대체 어쩌다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마릴라가 자기에게 조언을 구하지 않고 이런 일을 저질렀으니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한 것이다. 글쎄요 그런 생각을 한지는 조금 됐어요. 사실은 겨울에 고민했죠. 크리스마스가 되기 전 어느 날 알렉산더 스펜서 부인이 우리 집에 왔는데 봄이 되면 호프타운의 보육원에서 여자아이를 데려오겠다고 하더군요. 거기 사는 사촌에게 들렀다가 자세한 사정을 알아보았다고 해요. 그때부터 메슈하고 남자아이를 데려오는 문제로 여러 번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메슈도 이제 60살이잖아요. 기운이 예전만 못하고 심장도 좋지 않아요. 게다가 도와줄 사람을 구하기가 얼마나 힘든지는 레이첼도 잘할 텐데요. 기껏해야 미련하고 덜 자란 프랑스 남자아이들 뿐이죠. 그나마 한 아이를 고용해서 일을 가르쳐 놓으면 바닷가재 통조림 공장이나 미국으로 가버린다니까요. 처음에 메슈는 영국의 보육원에서 아이를 데려오자고 했어요. 하지만 난 안 된다고 딱 자르면서 이렇게 말했죠. 그 아이들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괜찮은 아이들일 수도 있죠. 하지만 런던 거리를 떠돌던 아이들은 안 돼요. 차라리 캐나다 아이가 낳아요. 물론 누굴 지배드려도 위험하기는 마찬가지겠죠. 하지만 캐나다 아이라면 마음이 편할 뿐더러 밤에 다리 뻗고 잘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스펜서 부인에게 여자아이를 데려올 때 우리 집에 올 만한 아이도 찾아달라고 부탁하기로 했어요. 그러다 그러다가 지난주에 스펜서 부인이 보육원에 갈 거라는 이야기를 듣고 카모디에 사는 그녀의 친척에게 말을 전했지요. 열 살이나 열한 살 먹은 똑똑하고 쓸만한 남자아이를 데려다 달라고요. 그 또래가 가장 좋거든요. 당장 이런저런 일을 맡길 수 있고 아직 어려서 제대로 가르칠 수도 있으니까요. 우린 그 아이에게 포근한 가정이 되어주고 학교도 보낼 생각이에요. 오늘 알렉산더 스펜서 부인에게 전버가 왔는데 저녁 5시 30분 기차로 온대요. 그래서 메슈가 아이를 데리러 브라이트 리버로 간 거예요. 스펜서 부인은 아이만 내려주고 화이트 샌즈 역으로 갈 거라는 군요. 랜드 부인은 평소 자기 생각을 거침없이 말했고 자신의 그런 면을 자랑스럽게 여겼다. 그래서 이 놀라운 소식을 듣고 생각을 가다듬자마자 곧바로 속마음을 쏟아냈다. 저기 마릴라 솔직히 말해서 두 사람은 지금 무척 어리석고 위험한 일을 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무슨 일을 벌이는지도 모르잖아요. 낯선 아이를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이 성격은 어떤지 부모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이가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될지도 전혀 모른 채 덮어놓고 데려와서 어쩌자는 거예요. 지난주에 신문을 보니까 우리 섬 서쪽에 사는 부부가 보육원 남자아이를 데려왔는데 아 그 아이가 한밤중에 일부러 집에다 불을 질렀대요. 하마터면 부부는 잠결에 타죽을 뻔했고요. 그리고 다른 얘기도 있어요. 어느 집에 입양된 아이는 날달걀을 빨아먹는 버릇이 있었는데 아무리 따끔하게 말해도 달라지지 않았다고 하네요. 대체 왜 이런 문제를 내게 먼저 말하지 않은 거예요? 그랬다면 그런 일은 꿈도 꾸지 말라고 조언했을 텐데요. 린드부인이 요배 친구들처럼 위로를 가장한 질책을 퍼부었지만 마릴라는 화내거나 불안해하지 않았다. 그저 뜨개질을 계속할 뿐이었다. 뭐 일리 있는 말 말 나도 조금은 걱정이 되니까요. 하지만 메시 오라버니가 전에 없이 고집을 부렸고 그럴 때는 수긍하는 게 도리라고 생각해요. 위험하다는 것도 알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란 늘 위험이 따르기 마련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보면 아이를 낳는 것도 위험한 일이겠죠. 아이들이 항상 잘 크는 건 아니니까요. 노바스코샤는 이 섬에서 아주 가까우니까 아이의 댐댐이가 우리랑 별로 다르지 않을 거예요. 영국이나 미국에서 아이를 데려오는 것보단 낫다고 봐요. 린드 부인이 석연치 않은 목소리로 말했다. 뭐 어쨌든 잘 됐으면 좋겠네요. 행여 그 아이가 초록 지붕집에 불을 질러 몽땅 태워버리거나 우물에 독을 타더라도 저더러 왜 말리지 않았냐는 말은 하지 말아요. 뉴브런즈 위기에서 보육원 출신 아이가 우물에 독을 타서 온 가족이 고통스럽게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뭐 그때는 여자아이였지만요. 우리는 여자아이를 데려오지 않아요. 마릴라는 우물에 독을 타는 일은 여자아이나 저지르는 짓이라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틀어 말을 이었다. 난 여자아이를 키울 생각은 꿈에도 해본 적 없어요. 알렉산더 스펜스 부인이 왜 그렇게 하는지 정말 궁금하네요. 하지만 그 부인은 마음만 먹으면 보육원을 통째로 입양하는 일도 마다하지 않을걸요. 린드 부인은 메슈가 고아를 데려올 때까지 이 집에 눌러앉고 싶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가 오려면 두 시간은 좋게 걸린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로버트 벨의 집에 가서 이 소식을 전하기로 했다. 린드 부인은 여기저기 말을 전해서 사람들을 놀라게 만들곤 했는데 이처럼 마을을 한바탕 들썩거려 놓을 만한 기회를 놓칠 수는 없었다. 린드 부인이 자리에서 일어서자 마릴라는 비로소 마음을 놓았다. 그녀의 비관적인 말을 듣는 동안 애초에 품었던 불안과 걱정이 되살아나려던 참이었기 때문이다. 한편 린드 부인은 초록 지붕 집에서 나와 오솔 길로 접어들자 대뜸 소리를 질렀다.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네 이게 꿈이야 생시야 그 가엾은 애가 참 안됐어 암 그렇고 말고 메슈랑 마릴라는 아이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라 그 애가 자기들 할아버지보다 현명하고 착실하기를 바랄 거 아냐 뭐 할아버지 밑에서 자란 것도 아닐 테지만 아무튼 저 집에 아이가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묘한 느낌이 드는군 지금껏 아이가 있었던 적이 없잖아 집을 새로 지었을 때는 메슈하고 마릴라가 이미 어른이었으니까 하긴 지금 두 사람을 보고 있으면 과연 저들에게 어린 시절이 있었는지도 의문이야 난 절대로 그 아이 신세가 되고 싶지는 않아 아 그 애가 정말 불쌍하군 린드 부인이 들짝미 덤블에 대고 한 말은 진심이었다 하지만 그때 브라이트 리버역에서 참을성 있게 메슈를 기다리는 아이를 보았다면 동정심이 더욱더 깊어졌을 것이다 2장 메슈 커스버트 깜짝 놀라다 메슈 커스버트는 밤색 마리모는 마차를 타고 브라이트 리버까지 12킬로가 넘는 길을 순조롭게 달렸다 아늑한 농가 사이로 난 도로는 무척 아름다웠다 향기를 풍기는 전나무 숲이나 투명한 꽃망울을 들이온 자두나무 군락을 지나기도 했다 굿끝 굿끝 테스트는 공기는 과수원의 사과들이 내뿜는 숨결로 달콤했으며 지평선 멀리까지 이어진 비탈진 초원에는 옅은 안개가 진주빛과 자줏빛으로 아른거렸다 오늘이 일년 중 하루뿐인 여름날인 듯 작은 새들은 노래를 불렀다 메슈는 나름대로 이 시간을 즐겼다 다만 여자들과 마주칠 때는 예외였다 프린스 에드워드 섬에서는 안면이 있건 없건 길에서 만난 사람에게 고개를 끄덕여 인사하는 것이 예의였는데 메슈는 마릴라와 린드 부인을 빼고는 여자라면 죄다 무서워했기 때문이다 그는 여자라는 까닭모를 존재가 자신을 몰래 비웃는 것은 아닌지 불안해했다 사실 그의 남다른 생김새를 놓고 보면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었다 볼품없는 체구에 군데군데 하얗게 센 머리가 굽은 어깨까지 늘어졌고 얼굴에는 스무살 무렵부터 길러온 연갈색 턱수염이 덥수룩했다 사실 쌓아둔 지붕 지붕널 지붕널 더미에 앉아있는 아이가 눈에 띌 뿐이었다 메쉬는 그 아이가 여자라는 사실을 확인한 뒤 가능한 한 눈길도 주지 않고 빠르게 지나쳤다 만약 아이의 얼굴을 쳐다보기만 했어도 태도나 표정에서 드러나는 긴장과 기대를 읽었을 것이다 아이는 누군가 자기를 찾아오거나 무슨 일이 일어나기를 고대하며 앉아있었다 당장 할 일이라고는 앉아서 기다리는 것뿐이라 아이는 온 힘을 다해 그 일을 해내는 중이었다 메쉬는 역장과 마주쳤다 역장은 저녁을 먹으러 가려고 매표소문을 닫는 중이었다 메쉬는 5시 30분 기차가 곧 도착하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역장이 큰소리로 대답했다 5시 30분 기차라면 벌써 30분 전에 떠났어요 그런데 당신을 만난다면서 내린 승객이 한 명 있어요 어린 여자아이였는데 아 지금 저쪽 지붕널 위에 앉아있네요 여성 대합실에 들어가 있으라고 했더니 진지한 얼굴로 자기는 밖에 있는 게 좋다더군요 상상의 범위가 더 넓어진다나 뭐라나 하면서요 좀 별난 아이 같습니다 난 남자아이를 남자아이를 찾으러 왔어요 여자아이가 아니라고요 알렉산더 스펜서 부인이 노바스코샤에서 남자아이를 데려오겠다고 했거든요 메쉬가 멍한 얼굴로 말하자 역장이 휘파람을 불었다 뭔가 착오가 생겼나 보군요 스펜서 부인이 저 아이하고 기차에서 내리더니 아이를 제게 맡기던 걸요 커스버트 씨하고 동생분이 보육원에서 여자아이를 입양하기로 했고 곧 데리러 올 거라면서요 제가 들은 얘기는 그게 답니다 제가 다른 고아를 숨겨둔 건 아니니까요 이해할 수 없군요 메쉬가 기운 없이 말했다 마릴라가 곁에 있어서 이 상황을 정리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 역장이 무심하게 말했다 저 아이한테 물어보시죠 어떻게 된 일인지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자기도 할 말이 있을 테니까요 어쩌면 당신 마음에 들만한 남자아이가 없었을 수도 있고요 역장은 배가 고팠는지 얼른 가버렸고 가엾은 메쉬는 굴에 들어가 사자의 수염을 잡아당기는 것보다 어려운 일을 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여자아이 낯선 데다 심지어 고아인 여자아이에게 왜 너는 남자아이가 아닌지 물어봐야 했다 메쉬는 속으로 튜덜거리며 아이 쪽으로 쭈뼛쭈뼛 다가갔다 아이는 메쉬가 지나친 뒤로 계속 그를 쳐다보았고 지금도 그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메쉬는 아이를 보지 않았다 보고 있었다 해도 아이의 생김새나 옷차림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을 것이다 평범한 사람 같으면 열한 살쯤 된 소녀가 짧고 꽉 끼는 데다 볼품 없어 보이는 누르스름한 홈방 원피스를 입었다는 것을 알아차렸 했지만 메쉬는 그런 일에 무심했다 소녀는 머리에 빛바랜 갈색 밀짚모자를 썼으며 유난히 붉고 풍성한 머리카락을 두 갈래로 닿아 등 뒤로 늘어뜨렸다 조그맣고 마른 데다 창백하기까지 한 얼굴에는 주근깨가 잔뜩 나 있었다 아이는 입도 크고 눈도 컸는데 눈동자는 햇빛이나 주변 환경에 따라 초록빛이 돌다가 회색으로 보이기도 했다 여기까지는 누구나 알아볼 수 있는 특징이지만 관찰력이 뛰어난 사람이라면 아이의 턱이 뾰족하게 튀어나왔고 큰 눈은 맑고 생기가 넘쳤으며 입은 사랑스럽고 표정이 풍부한 데다 이마가 넓고 도톰하다는 사실도 알아차렸을 것이다 만약 예리한 관찰자라면 이 의지할 데 없는 아이에게 예사롭지 않은 영혼이 깃들어 있다고 결론 내렸을 것이다 그런데 소심한 메쉬는 우스꽝스럽게도 아이를 무서워하고 있었다 다행히 메쉬가 먼저 말을 걸지 않아도 되었다 그가 다가오자 아이가 낡은 가방을 들고 벌떡 일어나더니 햇볕에 그을리고 여인 손을 메쉬에게 내민 것이다 초록 지붕집에 사시는 메쉬 커스버트 아저씨죠 만나 뵈서 정말 기뻐요 혹시 절 데리러 오지 않으시면 어쩌나 걱정하던 참이었거든요 못 오시는 이유를 이것저것 상상하고 있었어요 만약 아저씨가 오늘 밤에도 오지 아니시면 기찻길을 따라 내려가 저기 모퉁에 있는 커다란 산번나무 위에서 밤을 지새우려고 마음먹었어요 조금도 무섭지 않았을 거예요 온통 하얗게 꽃이 핀 산번나무에 올라가 달빛을 맞으며 자는 것도 참 멋지잖아요 대리석으로 꾸민 방에 머무는 거라고 상상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오늘 밤엔 안 오시더라도 내일 아침에는 꼭 저를 데리러 오실 거로 믿었어요 아이는 유난히 맑고 듣기 좋은 목소리로 말했다 메쉬는 아이의 작고 갸냘픈 손을 어색하게 잡고는 어떻게 할지 마음을 정했다 유독 눈이 반짝이는 이 아이에게 무언가 착오가 있었다고 알려줄 수는 없었다 일단 집으로 데려간 뒤에 마릴라를 통해서 말하면 된다 어찌되었건 이 아이를 역에 남겨둘 수는 없었다 연휴를 묻거나 자초지종을 파악하는 일은 초록지붕 집에 무사히 돌아간 뒤로 미뤄두는 편이 낫겠다고 판단했다 늦어서 미안하다 같이 가자꾸나 말은 저기 마당에 매놨다 가방을 이리 다오 메쉬가 수줍게 말하자 아이는 명랑하게 대답했다 괜찮아요 제가 들고 갈게요 여기에 전지선을 넣어두었지만 하나도 무겁지 않아요 그리고 이 가방은 제대로 들지 않으면 손잡이가 빠져버려요 그래서 제가 드는 게 낫죠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 정확히 아닐까요 정말 오랫동안 쓰고 있는 가방이에요 참 아저씨가 와주셔서 정말 기뻐요 산번 산번 나무에서 자는 일이 아무리 멋지더라도 침대에서 자는 것만 하겠어요 이제 한참 가야 되죠 집까지 12킬로미터나 넘는다고 스펜서 아주머니가 말씀해 주셨어요 전 에게 전혀 모르실 거예요 상상의 범위라고 할 만한 게 없는 걸요 기껏해야 다른 고아들을 상상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보육원 아이들에 대해 상상하는 건 꽤 재미있었어요 지금 아저씨 곁에 있는 여자아이가 사실은 고귀한 백작 집안의 딸인데 어렸을 때 잔인한 유모에게 유괴되었고 그 유모는 사실을 고백하기 전에 죽어버렸다는 식이죠 전 밤에 자지 않고 누워서 이런 상상을 하곤 했어요 낮에는 시간이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랐나 봐요 저 정말 끔찍하게 말랐죠 뼈에 살이 하나도 붙어있지 않잖아요 전 팔꿈치에 살이 보조개처럼 움푹 들어갈 만큼 예쁘고 통통한 제 모습을 상상하는 게 좋아요 메쉬의 길동무가 된 아이는 이쯤에서 말을 멈췄다 숨이 차기도 했고 마차까지 다 왔기 때문이기도 했다 그 마을을 떠나 작고 가파른 언덕길을 내려갈 때까지 아이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부드러운 땅을 깊게 파헤쳐 만든 길이라 양쪽 가장자리가 둑처럼 불룩하게 솟아있었고 그곳에는 꽃을 활짝 피운 산번 나무와 하얗고 가냘픈 흰 자작나무가 늘어서 있었다 아이는 손을 뻗어 마차 옆을 스치는 자두나무가지를 꺾었다 예쁘지 않나요? 길가에 늘어진 저 나무는 꼭 하얀 레이스 같아요 저걸 보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아이가 묻자 메쉬가 대꾸했다 글쎄 난 모르겠다 아이 당연히 신부가 떠올라야죠 새하얀 옷에 아름다운 망사베이를 쓴 신부 말이에요 아직 본 적은 없지만 어떤 모습인지는 상상할 수 있어요 저는 신부가 되리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어요 너무 못생겨서 아무도 저와 결혼하고 싶어하지 않을 테니까요 외국인 선교사라면 또 몰라요 외국인 선교사는 별로 까다롭게 굴 것 같지 않아요 하지만 언젠가는 하얀 드레스를 입고 싶어요 그게 제가 바라는 가장 행복한 일이에요 전 예쁜 옷이 정말 좋거든요 살면서 한 번도 예쁜 드레스를 입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더 기대되는 건 아닐까요 그래서 화려한 옷을 입은 제 모습을 상상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아침 보육원에서 나올 땐 너무 창피했어요 끔찍하게 낡은 이 원피스를 입어야 했거든요 고아들은 모두 이걸 입어야 해요 지난 지난 겨울 호프타운 장사꾼이 보육원에 혼방원단 300마를 기부했어요 팔다 남은 걸 줬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전 그분이 진심으로 착한 일을 했다고 믿을래요 우리가 기차에 탔을 때 모든 사람이 절 동정하는 눈으로 바라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제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연하늘색 실크드레스를 입었다고 상상했어요 이왕이면 근사한 상상을 하는 게 좋으니까요 꽃이랑 깃털 장식에 가득 달린 큰 모자하고 금시계 염소가죽으로 만든 장갑과 구두도 상상했어요 그랬더니 금세 기분이 좋아져서 이 섬으로 오는 여행을 즐길 수 있었죠 배를 타고도 멀미를 전혀 안 했어요 스펜스 아주머니도 괜찮으셨대요 평소에는 배멀미를 자주 했지만 제가 배 밖으로 떨어질까 봐 지켜보느라 속이 아플 틈도 없었다고 하셨어요 저처럼 여기저기 다니는 아이는 본 적이 없다나요 그래도 저 때문에 멀미를 안 하셨으니까 제가 돌아다닌 게 잘한 일 아닌가요 전 배 안에서 볼 수 있는 건 죄다 보고 싶었거든요 그런 기회가 또 있을지 모르니까요 와 번나무에 꽃이 활짝 피었어요 이 섬은 꽃으로 가득한 곳이네요 전 벌써 이곳이 좋아졌어요 여기서 살게 되다니 정말 기뻐요 프린스 에드워드 섬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곳에 사는 상상을 자주 했죠 그런데 진짜 그렇게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상상이 실제로 이루어지다니 참 기뻐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여기 빨간 길은 정말 웃음이 나요 샬러타운에서 기차를 타고 오는데 빨간 길이 자꾸 보여서 왜 빨간 거냐고 스펜서 아주머니에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자긴 잘 모르니 제발 그만 좀 물어보라고 하시던 걸요 제가 벌써 천번은 질문했을 거라나요 그랬을 것 같긴 해요 하지만 물어보지 않으면 모르는 걸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런데 저 길은 왜 빨간 거예요 저기 그러니까 난 잘 모르겠다 뭐 이것도 언젠간 알게 되겠죠 나중에 알게 될 일들을 생각하는 것도 정말 멋져요 그러면 살아있다는 사실이 기쁘게 느껴지거든요 세상은 재미있는 걸로 가득 차 있으니까요 만약 모든 걸 다 알고 있다면 재미가 반으로 줄어들 거예요 그렇죠 상상할 거리가 없어지잖아요 혹시 제가 말이 너무 맞나요 사람들이 제게 늘 그러거든요 아저씨도 제가 입을 다물고 있는 게 좋으시겠어요 그렇다고 하시면 조용히 있을게요 전 마음만 먹으면 그럴 수 있어요 어렵긴 하지만요 메시는 스스로 놀랄 만큼 즐겁게 아이의 말을 듣고 있었다 조용한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듯 메시도 말이 많은 사람을 좋아했다 가끔씩 자기에게 대답을 기대하지만 않는다면 혼자 마음대로 떠들든 말든 상관없었다 그런데 어린 여자아이와 함께 있는 것이 이처럼 재미있을 줄은 몰랐다 사실 성인 여자를 대하는 것도 힘들었지만 소녀들은 그보다 더했다 그는 여자아이들이 겁먹은 얼굴로 자신을 견눈질 하면서 슬금슬금 지나가는 것이 정말 싫었다 마치 조심스럽게 한마디라도 건네면 메시가 자기들을 한입에 삼킬 거로 생각하는 듯 했다 그것도 A번 위에서 교육을 잘 받았다고 하는 여자아이들이 그랬다 하지만 이 주근깨 투성이 마녀같은 아이는 전혀 달랐다 자기의 느린 머리로는 숨가쁘게 전개되는 아이의 이야기를 따라가는 것이 버거웠지만 그래도 메슈는 이 아이의 수다가 그런대로 재미있다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평소처럼 수줍게 말했다 뭐 좋을대로 하려무나 난 상관없으니까 어머 정말 기뻐요 아저씨랑 제가 잘 지낼 줄 알았어요 말하고 싶을 때 말하면 안심이 돼요 아이들은 눈에 띄어도 되지만 조용히 있어야 한다 라는 속담이 있잖아요 전 그 말이 정말 싫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만 하면 사람들이 이 속담을 백만 번 넘게 말해주더라고요 또 사람들은 제가 하는 말이 너무 거창하다면서 웃어대요 하지만 생각을 제대로 표현하려면 거창한 말도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 뭐 맞는 말 같구나 스펜서 아주머니는 제 혀가 붕 떠있는 게 틀림없다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한쪽 끝은 잘 붙어있거든요 스펜서 아주머니가 그러는데 사람들이 아저씨네 집을 초록 지붕집이라고 부른대요 전 이것저것 물어봤죠 그랬더니 집 주위에 나무가 많다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듣고 더 기뻤어요 저는 나무를 좋아하거든요 보육원에는 나무가 없었어요 그나마 앞마당에 말라 비틀어진 작은 나무가 몇 그루 있는데 거길 흰색 울타리를 둘러놓은지라 나무들이 고아처럼 보였어요 정말 그랬다니까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울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곤 했죠 불쌍한 나무들아 너희가 넓은 숲으로 가서 다른 나무들과 함께 지내고 뿌리에는 이끼와 방울꽃이 덮여있고 멀지 않은 곳에 시냇물이 흐르고 가지에는 새들이 앉아 노래한다면 너희도 잘 자랄 수 있을 거야 그렇지? 그런데 너희가 있는 이곳에선 그럴 수 없잖아 작은 나무들아 난 너희의 기분이 어떤지 잘 알아 오늘 아침 나무들을 보육원에 두고 나와야 해서 마음이 아팠어요 아저씨에게도 그렇게 마음 끌리는 무언가가 있나요? 혹시 초록 지붕집 근처에 시냇물이 있나요? 스펜서 아주머니한테 물어본다는 걸 깜빡했어요 그래 집 바로 아래쪽에 하나 있단다 와 근사해요 시내가에 사는 게 꿈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데 실제로 이루어질 줄은 정말 몰랐어요 꿈은 쉽게 이룰 수 없는 거잖아요 꿈을 이룬다는 건 정말 멋진 일 아닐까요? 지금은 거의 완벽할 정도로 행복해요 완벽하다고 할 수 없는 이유는 음 이건 무슨 색깔 같아서요? 아이는 야인 어깨 너머로 늘어뜨린 길고 윤기나는 머리 한갈래를 잡아 메쉬의 눈앞에 내밀었다 메쉬는 여자들의 머리 색깔을 알아맞히는데 서툴렀지만 지금은 전혀 어렵지 않았다 빨간색이잖니 맞지? 메쉬가 대답하자 아이는 땋은 머리를 다시 내려놓으면서 세상 근심을 혼자 짊어지기라도 한 것처럼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었다 그러고는 체념한 듯 말했다 맞아요 빨간색이에요 이제 왜 제가 완벽하게 행복하다고 할 수 없는지 아시겠죠? 머리색이 빨간 사람은 다 그래요 주근깨랑 초록색 눈이랑 깡마른 몸은 별로 신경 쓰이지 않아요 그런 것쯤은 상상으로 없앨 수 있거든요 장미꽃처럼 발그레한 얼굴과 사랑스러운 보랏빛 눈을 가졌다고 상상하면 돼요 그런데 이 빨간 머리만큼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이제부터 내 머리는 윤기가 흐르는 검은색이다 까마귀 날개처럼 새카맣다 이렇게 상상해보지만 아무리 애를 써봐도 제 머리가 새빨갛다는 걸 뻔히 알고 있어서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파요 평생 이 머리카락 때문에 슬플 거예요 슬픔을 짊어진 채로 사는 여자가 등장하는 소설을 읽은 적이 있어요 물론 빨간 머리 때문은 아니었지만요 그 여자는 눈부신 금발이 설화석 같은 이마에서 물결치듯 흘러내렸거든요 그런데 설화석이 같은 기분이 같은 기분이었다 뭔지는 몰라도 아주 근사한 것이겠죠 그 여자는 거룩할 만큼 아름다웠거든요 그 정도로 아름다워지면 어떤 기분일지 어떤 기분일지 상상해본 적 있으세요? 메쉬가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음 저기 난 그런 건 해보지 않았다 전 해봤어요 여러 번이나요 그럼 아저씨는 뭘 고르시겠어요? 거룩하게 아름다운 거랑 눈부시게 똑똑한 거랑 천사처럼 착한 것 중에서요 나 난 잘 모르겠다 저도 모르겠어요 결정을 못하겠어요 하지만 뭘 선택해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쪽이든 그렇게 될 리는 없으니까요 제가 천사처럼 착해질 수 없다는 건 분명해요 스펜서 아주머니가 그렇게 말했거든요 어머 아저씨 어머 아저씨 이 외침은 스펜서 부인의 말이 아니었다 아이가 마차에서 굴러떨어진 것도 아니었고 메쉬가 놀랄만한 일을 저지른 것도 아니었다 그저 마차가 길모퉁이를 돌아 가로수길에 접어든 것이 전부였다 오래전에 한 괴짜 농부가 심은 커다란 사과나무들이 양쪽으로 가지를 뻗어 완벽한 아치 모양을 이루는 400미터 정도 길이의 이 도로를 뉴브리지 사람들은 가로수길이라고 불렀다 머리 위로는 눈처럼 하얗고 향기로운 꽃들이 지붕을 이루며 길게 펼쳐졌다 그 아래쪽 그 아래쪽에는 보랏빛 어스름이 가득 차 있었고 저 멀리에는 장미를 그려놓은 대성당 복도 끝에 큰 창문처럼 붉게 물든 석양이 빛나고 있었다 아이는 아름다운 풍경에 감동해서 말문이 막힌 듯 했다 마차에 등을 기대고 여인 두 손을 꼭 잡은 채로 머리 위로 하얗게 반짝이는 꽃들을 넋을 잃고 바라보았다 마차가 그 길을 지나 뉴브리지로 이어지는 비탈길을 갈 때까지 아이는 꼼짝없이 입을 다물고 얼빠진 얼굴로 해가 지는 서쪽 하늘을 쳐다보기만 했다 아이의 눈은 빛나는 저녁 하늘 속에 수없이 나타나는 멋진 궁상의 장면을 보고 있었던 것이다 작고 활기찬 마을인 뉴브리지를 지나면서 개들이 지저대고 꼬마들이 구함을 쳐대고 호기심어린 얼굴들이 창밖으로 고개를 내밀었지만 두 사람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5km 정도를 더 가면서도 아이는 입을 다물고 있었다 열정적으로 떠들 때와 마찬가지로 침묵을 지킬 수 있다는 말은 분명한 사실이었다 무척 피곤하고 배도 고플 것 같구나 그래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 1km 정도만 가면 된다 드디어 메쉬가 입을 열었다 그것 외에는 아이가 이렇게 오래 입을 다물고 있는 이유를 짐작할 수 없었다 그러자 아이는 숨을 깊이 몰아쉬며 공상에서 깨어났다 그러고는 별을 따라 아득히 먼 여행을 다녀온 사람처럼 꿈꾸는 듯한 눈길로 메쉬를 쳐다보며 목소리를 낮추어 물었다 아저씨 우리가 지나온 길 말이에요 그 새하얀 곳이요 거긴 뭐라고 부르나요 잠시 곰곰이 생각하던 메쉬가 답했다 가로수길 말이구나 뭐 예쁜 곳이지 예쁘다구요 아 예쁘다는 말은 적당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아름답다는 말로도 부족하구요 그곳은 정말 굉장해요 네 굉장하다는 말이 맞아요 상상력을 보태서 더 멋지게 만들 수 없는 곳은 처음 봤어요 마음에 쏙 들어요 아이는 자기 가슴에 한 손을 얹었다 여기가 아픈 느낌이에요 이상하게도 기분 좋게 아파요 아저씨도 이렇게 아파 본 적이 있으세요 글쎄다 기억이 나지 않는걸 전 그런 적이 아주 많아요 진짜 아름다운 걸 볼 때마다 그랬죠 저렇게 멋진 곳을 가로수길이라고 부르면 안 돼요 그런 이름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 길이라면 어디 보자 새하얀 환희의 길이라고 불러야 해요 상상력이 가득 담긴 멋진 이름 아닌가요 저는 어떤 장소나 사람의 이름이 마음에 안 들면 새 이름을 지어준 다음 그게 진짜 이름이라고 상상해요 보육원에 젠킨스라는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항상 전 그 아이 이름을 로살리아 드비어라고 상상했죠 남들에게는 이곳이 가로수길이겠지만 전 새하얀 환희의 길로 부를 거예요 정말 1km쯤 가면 집에 도착하는 거예요 기쁘면서도 아쉽네요 마차를 타고 가는 게 정말 즐겁거든요 전 즐거운 일이 끝나면 늘 아쉬워요 앞으로 더 즐거운 게 있을지도 모르지만 확실하진 않잖아요 그런 경우가 꽤 많은데 어쨌든 제 경우에는 그랬어요 그래도 집에 도착한다고 생각하니 기뻐요 어저씨도 아시겠지만 저는 철든 뒤로 진짜 집을 가져본 적이 없잖아요 진짜 집에 간다는 생각만으로도 다시 기분 좋게 아파요 와 저기도 참 예뻐요 마차가 언덕 꼭대기를 넘었을 때였다 아래로는 길게 휘어져 있어 거의 강처럼 보이는 연못이 있었다 중간 주면은 다리가 가로질렀고 그곳에서부터 연못 아래쪽 끝까지는 황갈색 모래 언덕이 연달아 이어져 그 너머에 검푸른 만을 막고 있었다 연못은 사푸란색이나 장미색 아련한 초록색을 비롯해 어떤 이름도 붙은 적 없는 오묘하게 다채로운 빛깔로 숭고하게 빛났다 다리 위쪽의 연못은 전나무와 단풍나무 숲으로 이어졌고 숲의 그늘을 짙게 비추고 있는 물은 잔잔하게 출렁거렸다 연못 툭 여기저기에서 가지를 들이온 자두나무는 흰옷을 입고 발끝으로 서서 수면에 비친 자기 모습을 바라보는 소녀를 닮았다 연못 안쪽의 숲지에서는 개구리들의 맑고 구슬픈 합창이 들려왔다 연못 너머 비탈에는 하얀 꽃망울이 만개한 사과밭으로 둘러싸인 집이 보였다 아직 완전히 어두워지지 않았는데도 회색의 작은 그 집 창문에서는 불빛이 비치고 있었다 메슈가 말했다 저기는 베리신의 연못이다 어머 그 이름도 마음에 안 들어요 저 같으면 저길 뭐라고 해야 하나 아 반짝이는 호수라고 부르겠어요 그래요 딱 맞는 이름이에요 가슴이 떨리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저는 딱 맞는 이름이 떠오르면 늘 가슴이 떨리거든요 아저씨에게도 가슴 떨리는 일이 있나요 메시는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음 그래 오이모판에 가래질을 하다 보면 하얗고 못생긴 애벌레가 나오는데 그걸 보면 항상 가슴이 떨리는 것 같구나 보기 흉한 벌레는 딱 질색이거든 그건 제가 말한 것과 완전히 다른데요 어저씨는 같다고 생각하세요 애벌레랑 반짝이는 호수는 아무런 관계가 없잖아요 안 그런가요 그런데 왜 여길 베리씨네 연못이라고 부르죠 베리씨가 저 집에 사니까 그런 것 같은데 저 집은 비탈길 과수원 집이라고 해 뒤쪽에 있는 큰 덤불만 아니면 여기서도 초록 지붕 집이 보일 텐데 하지만 우린 다리를 건너서 큰 길로 들어가야 하니까 800미터 정도는 더 가야 한다 베리 아저씨네 집에는 여자아이가 있나요 아주 어린애 말고 제 또래 아이요 11살 쯤 되는 아이가 있단다 다이애나라고 하지 아이는 아하고 길게 숨을 들이마셨다 정말 사랑스러운 이름이네요 잘 모르겠다 내게는 무서운 이교도 이름처럼 들리거든 제인이라든가 멜이라든가 뭐 그런 평범한 이름이 좋은 것 같아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집에서 하숙하던 교장 선생님에게 부탁했더니 이름을 다이애나로 지어줬다고 하더구나 제가 태어났을 때도 가까이 그런 분이 계셨다면 좋았을 텐데요 어머 다리에 도착했네요 전 눈을 꼭 감고 있을게요 전 다리를 건너는 게 무서워요 중간쯤 갔을 때 다리가 잭나이프 처럼 접혀서 거기 끼이는 상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눈을 감는 거예요 그런데 다리 중간쯤 왔다는 생각이 들면 어쩔 수 없이 눈을 뜨게 돼요 진짜로 다리가 무너질지도 모르니까요 어머 어느새 다 건넀네요 이제 뒤를 돌아볼 거예요 잘자 반짝이는 호수야 저는 좋아하는 것들한테 잘자라고 인사해요 사람들한테 하듯이 말이죠 그러면 걔네도 좋아할 거예요 저 연못도 저한테 미소를 보내는 것 같잖아요 마차가 다시 언덕을 올라가 모퉁이를 돌자 메쉬가 방향을 가리키려고 팔을 들어올리며 말했다 이제 집에 거의 다 왔다 초록 지붕 지붕 저기 아 말하지 마세요 아이는 숨가쁘게 메쉬의 말을 가로막으면서 그의 팔을 붙잡았다 그러고는 그가 가리키려던 쪽을 보지 않으려는 듯 두 눈을 꼭 감았다 제가 맞춰볼게요 꼭 알아맞힐 거예요 아이는 눈을 뜨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마차는 언덕 꼭대기에 있었다 해는 이미 저물었지만 부드러운 저녁노을 덕분에 주위 풍경은 여전히 또렷했다 서쪽에는 거무스름한 교회 첨탑이 마리골드 꽃처럼 불그레한 하늘로 솟아있었다 아래로는 작은 골짜기가 있었고 그 너머에는 길고 완만한 기슭에 아늑한 농가들이 드문드문 흩어져 있었다 아이는 열망과 기대가 가득한 눈빛으로 농가를 하나씩 살펴보았다 그러다가 마침내 길에서 왼쪽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눈길이 멎었다 땅거미가 내린 주위 숲에서 한창 꽃을 피운 나무들이 하얀 빛을 희미하게 내고 있었다 그 위로 구름 한 점 없는 남서쪽 하늘에는 수정처럼 맑은 별이 밝게 빛났다 마치 집으로 인도하고 미래를 약속하는 등불 같았다 아이는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저기 맞죠 메시는 기쁜듯이 구삐로 말의 등을 탁 쳤다 그래 맞다 그런데 스펜서 부인이 어떤 집인지 자세히 말해줘서 내가 마친 것 같은데 아니요 아주머니는 아무런 말씀도 안 하셨어요 정말이에요 아주머니가 해주신 이야기는 다른 집에도 있는 것과 똑같은걸요 전 아저씨 집이 어떻게 생겼는지 몰랐어요 하지만 보자마자 바로 우리가 갈 집이라는 걸 알았어요 아 정말 꿈을 꾸는 것 같아요 혹시 아세요 제 팔꿈치 위쪽은 온통 슈퍼렇게 멍이 들었을 거예요 오늘 몇 번이나 꼬집었거든요 잠깐 잠깐 지독하게 토할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이게 다 꾸밀까 봐 정말 겁이 났어요 그래서 진짜인지 확인하려고 꼬집었던 거예요 그러다 문득 꾸미더라도 가능한 한 계속 꾸는 게 낫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꾸짖기를 그만뒀죠 하지만 이건 진짜로 일어난 일이고 이제 집에 거의 다 왔네요 아이는 기쁨에 찬 숨을 내쉬더니 다시 침묵에 잠겼다 메쉬는 불안해졌다 의지할 곳 없는 이 아이에게 그토록 그리던 집에서 살 수 없다고 말해야 하는 사람이 자기가 아니라 마릴라여서 그나마 다행이었다 마차는 린드부인의 골짜기를 지났다 꽤 어둑어둑 했지만 린드부인이 자주 앉던 창가에서 두 사람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다 마차는 언덕을 올라 초록 지붕집으로 이어지는 긴 오솔길로 접어들었다 집에 가까워질수록 메쉬는 왜 그런지 이해하기 어려울 만큼 묘한 기분이 들었다 이제 곧 전말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하니 몸이 절로 움츠러들었다 그가 걱정하는 것은 마릴라나 자신이 아니었고 착오 때문에 남매가 겪어야 할 귀찮은 일도 아니었다 오직 이 아이가 얼마나 실망할지를 염려할 뿐이었다 아이의 눈에서 황홀한 빛이 사라질 것을 생각하자 무언가의 생명을 빼앗는 일에 동조하는 것처럼 마음이 불편했다 어린 양이나 송아지처럼 죄 없는 어린 동물을 죽여야 할 때와 같은 기분이었다 마차가 들었었을 때 마당은 꽤 어두워져 있었다 포플러 잎들이 사방에서 부드럽게 바스락 거렸다 메쉬가 아이를 안아서 땅에 내려주었다 나무가 잠자리 들면서 이야기하는 걸 들여보세요 분명 멋진 꿈을 꾸고 있을 거예요 아이는 이렇게 속삭인 다음 전재산이 담긴 가방을 꼭 지고 메쉬를 따라 집으로 들어갔다 3장 마릴라 커스버트 깜짝 놀라다 메쉬가 문을 열자 마릴라는 얼른 그를 맞으러 나왔다 하지만 곧바로 그 자리에 멈춰 섰다 뻣뻣하고 보기 흉한 옷을 입은 데다 빨간 머리를 길게 따아묻고 간절한 눈빛을 반짝거리는 별난 아이가 눈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메쉬 오라버니 이 아이는 누구죠 남자애는 어디 있고요 남자애는 없었어 이 아이 하나뿐이었지 메쉬는 풀죽은 목소리로 답하면서 고개짓으로 아이를 가리켰다 그러고 보니 아직 아이에게 이름도 묻지 않았다 마릴라는 계속 다그쳤다 남자애가 없었다니요 아니요 있었을 거예요 난 분명히 스펜서 부인에게 남자아이를 데려와 달라고 했다니까요 그게 없더라니까 대신 이 아이를 데려왔나 봐 역장한테도 확인한 사실이야 그리고 뭔가 착오가 있었다 해도 아이를 여기에 두고 올 수는 없잖아 그래서 집으로 데려왔지 뭐 마릴라가 목청을 눕혔다 아이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래요 이런 대화가 오가는 동안 아이는 잠자코 서서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순식간에 아이의 얼굴에서 생기가 사라졌다 두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차린 듯 했다 아이는 소중한 가방을 툭 떨어뜨리더니 한 발짝 앞으로 걸어나와 두 손을 모아지고 이렇게 소리쳤다 저를 원하신 게 아니었군요 제가 남자아이가 아니라서 그런 거예요 그럴 줄 알았어요 지금까지 아무도 저를 원하지 않았으니까요 이렇게 아름다운 일은 오래가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야 했는데 절 정말로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걸 눈치챘어야 했어요 아 이제 어쩌죠 눈물이 나올 것 같아요 아이는 식탁 의자에 주저앉아 탁자에 두 팔을 올리고는 얼굴을 파묻은 채로 서럽게 흐느꼈다 마릴라와 메쉬는 난로를 사이에 두고 나무라듯 서로를 바라보았다 둘 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짐작도 가지 않았다 마침내 마릴라가 이 난국에 대처하고자 어설프게 나섰다 자 얘야 그렇게 울 것까진 없다 아니에요 전 울 수밖에 없어요 아이가 고개를 들었다 얼굴은 눈물로 얼룩졌고 입술은 파르르 떨렸다 어지머니 같아도 우실 거예요 고아였다가 겨우 집이 생겼다고 해서 가봤더니 넌 남자아이가 아니니까 필요 없다는 말을 들으면 누군들 울지 않겠어요 지금은 이제껏 제게 일어난 일 중에서 가장 비극적인 상황이에요 마릴라의 굳은 얼굴에 어색한 미소가 떠올랐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탓에 상당히 서투른 웃음이었다 어쨌든 그만 울어라 오늘 밤 널 밖으로 내쫓지는 않을 거다 어쩌다 이렇게 된 건지 알아볼 때까지는 여기 있도록 해라 그래 내 이름은 뭐니 아이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간절한 얼굴로 말했다 코델리아라고 불러주실래요 코델리아라고 불러달라니 그게 내 이름이냐 아 아니요 제 이름은 아니에요 하지만 코델리아라고 불러주시면 정말 좋겠어요 완벽하게 우아한 이름이니까요 무슨 말인지 당체 모르겠구나 코델리아가 아니면 내 진짜 이름은 뭐지 앤 셜리예요 이름의 주인이 마지못해 말을 이었다 하지만 제발 코델리아라고 불러주세요 제가 여기 잠깐만 머물거라면 어떻게 불러도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앤은 정말 낭만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이름이에요 낭만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냐 앤이야말로 부르기 쉽고 점잖은 이름이다 그러니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 마릴라가 매정하게 말하자 앤이 해명했다 부끄러워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코델리아라는 이름이 더 좋아서 그래요 전 제 이름이 코델리아라고 쭉 상상해 왔거든요 적어도 지난 몇 년 동안은요 어릴 때는 제롤딘이라고 상상했었지만 지금은 코델리아가 더 좋아요 그런데 앤이라고 부르실 거면 마지막에 E를 꼭 붙여주세요 그렇게 하면 뭐가 다른 거니 마릴라는 차추전자를 들고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어머 정말 큰 차이가 나죠 그게 훨씬 멋져 보이는걸요 아주머니는 어떤 이름을 들으면 머릿속에 그 이름이 떠오르지 않으세요 꼭 인쇄된 것처럼요 저는 그렇거든요 애는 끔찍해요 하지만 E가 붙은 N은 훨씬 기품있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끝에 E를 붙여 N이라고 불러주시면 코델리아라는 이름이 아니라도 참을 수 있을 거예요 좋아 그럼 끝에 E가 붙은 N 어쩌다 이런 착오가 생겼는지 말해줄 수 있겠니 우린 스펜서 부인에게 남자아이를 데려오라고 부탁했어 보육원에 남자아이가 없었니 아 아니요 아주 많았어요 그런데 스펜서 아주머니는 두 분이 열한 살 정도의 여자아이를 원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원장님은 제가 적당할 거라고 하셨지요 그 말을 듣고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모르실 거예요 어젯밤에는 너무 기뻐 한숨도 못 잤는 걸요 아 아이는 메쉬를 돌아보면서 원망스러운 얼굴로 덧붙였다 왜 역에서 사실대로 말하고 절 거기에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새하얀 환희의 길이랑 반짝이는 호수를 보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 텐데요 얘가 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릴라는 메쉬를 뚫어지게 바라보면서 물었다 메쉬가 허둥지둥 대답했다 이 아인 그러니까 우리가 길에서 나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난 말을 우리에 몰아넣으러 가야 해 내가 돌아올 때까지 저녁을 준비해줘 메쉬가 자리를 뜨자 마릴라가 앤에게 다시 말을 걸었다 스펜서 부인이 너 말고 다른 아이도 데려왔니 어주머니네 집에 같이 간다면서 릴리 존스라는 아이를 데려왔어요 다섯 살 베기 아이인데 얼굴이 아주 예쁘고 머리카락은 밤색이에요 혹시 제가 그 아이처럼 사랑스럽게 생겼다면 어주머니는 절 데리고 계실 건가요 아니 함께 식탁에 앉아 저녁을 먹기 시작했다 하지만 애는 좀처럼 먹지 못하고 깨작거렸다 빵과 버터를 조금씩 뜯어 입에 넣고 조개 모양 유리접시에 담긴 사과 절임도 쪼아먹듯이 입에 대봤지만 제대로 삼키지 못했다 먹는 것이 힘들어 보였다 아무것도 먹지 않는구나 마릴라는 심각한 결점이라도 발견한 것처럼 앤을 쏘아보며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앤은 한숨을 쉬었다 못 먹겠어요 저는 절망의 구렁텅에 빠졌어요 어지머니는 절망의 구렁텅에 빠졌을 때 뭔가를 드실 수 있겠어요 절망의 구렁텅에 빠져본 적이 없으니 이렇다 저렇다 말을 못하겠구나 정말 그런 적이 없으세요 그럼 절망의 구렁텅에 빠졌다고 상상해본 적도 없으신가요 한 번도 없었다 그러면 그게 어떤 기분인지 이해하시지도 못하겠네요 마음이 정말 어수선해요 뭘 먹으려고 해도 금세 목구멍에서 다시 올라와 삼킬 수가 없어요 초콜릿 캐러멜이라 해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2년 전에 딱 한 번 초콜릿 캐러멜을 먹어본 적이 있어요 진짜 맛있었어요 그때부터 초콜릿 캐러멜을 마음껏 먹는 꿈을 꾸었지만 막상 입에 넣으려고 하면 늘 잠에서 깨버려요 제가 제가 아무것도 못 먹는다고 해서 언짢어 하지는 마세요 차려주신 음식은 전부 맛있지만 지금은 먹을 수 없어요 헛간에서 돌아온 뒤로는 한마디도 하지 않던 메쉬가 이윽고 입을 열었다 마릴라 마릴라 아이가 고단할 테니 그만 재우는 게 좋겠다 마릴라는 앤을 어디서 재울지 고민하던 중이었다 원래는 기다리던 남자아이를 위해서 부엇방에 작은 소파를 준비해놨었다 하지만 아무리 깔끔하게 해놨다고 해도 여자아이가 잘만한 곳은 아니었다 그렇다고 언제 갈지도 모를 아이한테 손님 방을 내줄 수는 없었다 결국 남은 곳은 동쪽 다락방 뿐이었다 마릴라는 촛불을 켜고 앞장서면서 앤에게 따라오라고 말했다 앤은 기운 없이 뒤따라가다가 현관 앞 탁자를 지날 때 모자와 가방을 집어들었다 현관도 지나치다 할 만큼 깨끗했지만 지금 앤이 들어선 작은 다락방은 먼지 한톨 없어 보였다 마릴라는 다리가 셋 달린 삼각형 탁자에 초를 놓고 침대에 깔려있던 이불을 젖혔다 잠옷은 가지고 왔지 마릴라가 묻자 앤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두 벌이요 보육원 원장님이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너무 꽉 껴요 보육원은 모든 게 넉넉하지 않아서 옷도 꽉 끼게 만들어요 적어도 제가 지내던 가난한 곳에서는 늘 그랬어요 전 몸을 옥죄는 잠옷이 싫어요 하지만 그런 옷을 입고 있든 밑자락이 끌리고 목에 주름장식이 있는 예쁜 옷을 입고 있든 꿈은 똑같이 꿀 수 있죠 그게 그나마 위안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럼 얼른 옷을 갈아입고 자라 조금 있다가 초를 가지러 오마 촛불 끄는 걸 네게 맡길 수는 없구나 집에 실수로 불을 지르기라도 하면 큰일 잖니 마릴라가 나가자 애는 아쉬운 얼굴로 방 안을 둘러보았다 해반죽을 바른 벽은 괴로울 정도로 텅 비어 있었다 애는 벽도 헐벗은 자기 모습을 아파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마찬가지로 바닥에도 변변한 물건이 없었다 짜서 만든 둥그런 깔개 하나가 방 한가운데 덩그러니 놓여있을 뿐이었다 애니 한 번도 보지 못한 종류였다 한쪽 구석에는 높다란 구식 침대가 있었는데 모서리에는 짤막하고 검은 기둥 네 개가 달려있었다 다른쪽 구석에는 앞에서 말한 삼각형 탁자가 있었고 그 위에는 아무리 단단한 바늘 끝이라도 부러뜨릴 만큼 두텁고 튼튼한 빨간색 벨벳 바늘 꽂이가 장식품처럼 놓여있었다 탁자 탁자 위쪽 벽에는 가로 15cm 세로 20cm 쯤 되는 작은 거울이 걸려있었다 탁자와 침대 사이에 난 창문 위에는 얼음처럼 하얀 무슬린 장식이 걸려있었다 그 맞은편에는 세면대가 있었다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엄격함이 방을 가득 채우고 있어서 애는 뼛속 깊이 한기를 느꼈다 애는 흐느끼며 서둘러 옷을 벗고 꽉 끼는 잠옷으로 갈아입었다 그런 다음 침대로 뛰어들어 베개에 얼굴을 묶고 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어 썼다 마릴라가 촛불을 가지러 올라왔을 때 바닥에는 초라한 옷들이 어지럽게 널려있었다 침대에서 거세게 들썩거리는 움직임만이 이곳에 마릴라 외에도 다른 사람이 있음을 알려주었다 마릴라는 천천히 앤의 옷을 주어 노란 의자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고는 촛불을 들고 침대 쪽으로 다가갔다 잘자라 마릴라가 말했다 조금 어색하기는 했지만 무뚝뚝한 말투는 아니었다 그러자 앤은 하얀 얼굴과 큰 눈을 이불 밖으로 불쑥 내밀었다 어떻게 잘자라는 말을 하실 수 있죠 제겐 이제까지 지내본 적 없는 최악의 밤이 될 줄 뻔히 아시잖아요 원망이 가득 담긴 말투였다 그러고는 다시 이불 속으로 고개를 쏙 집어넣었다 마릴라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부엌에 가서 설거지를 하기 시작했다 메쉬는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마음이 어수선한 게 분명했다 그는 거의 담배를 피우지 않았다 지저분한 습관이라며 마릴라가 얼굴을 찌푸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특정한 시기나 계절이 되면 유달리 피우고 싶어지는 순간이 있었고 그럴 때마다 마릴라는 모른척 눈감아주었다 남자라면 감정을 해소할 수단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거참 정말 귀찮게 됐어요 우리가 직접 가지 않고 말을 전하는 바람에 생긴 일이에요 누군가 말을 잘못 전한 거죠 우리 중 하나가 내일 스펜서 부인을 만나러 가야 해요 그래야 확실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을 테니까요 저 아이를 보육원에 돌려보내야 하잖아요 마릴라가 화가 난 듯 말하자 메쉬가 마지못해 대꾸했다 그래 그렇겠지 그렇겠지라뇨 그래야 한다는 거 몰라요 마릴라 정말 귀엽고 괜찮은 아이잖아 저렇게까지 여기서 지내고 싶어 하는데 돌려보내야 하니 좀 안 됐지 메쉬 메쉬 커스버 돌아보니 설마 저 애를 우리가 키우자는 말은 아니죠 메쉬가 물구나무 서기를 좋아한다고 말했어도 마릴라는 지금처럼 놀라지 않았을 것이다 자신의 뜻을 분명히 밝혀야 하는 상황에 몰리면서 불편해진 메쉬가 말을 더듬었다 저기 아니 그런 건 아니고 꼭 그렇진 않지만 내 말은 우리가 저 아이를 키우는 건 좀 힘들겠지 당연히 안 되죠 저 아이가 우리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그때 메쉬가 뜻밖의 말을 했다 우리가 저 아이에게 도움이 될 수는 있잖아 메쉬 커스버트 오라버니 저 아이에게 홀린 게 틀림없군요 키우고 싶은 마음이 얼굴에 뻔히 드러나잖아요 메쉬는 물러서지 않았다 저기 정말 재미있는 아이야 역에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 그 아이가 한 말을 너도 들어봤다면 좋았을 텐데 아 말은 참 빠르더라고요 그건 금세 알아봤어요 하지만 그런 건 대수도 아니죠 난 말 많은 아이를 좋아하지 않아요 고아 여자 아이를 원하지도 않고요 설령 그렇다고 해도 저런 아이를 고르지는 않을 저 아이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구석이 있어요 아무튼 안 돼요 왔던 곳으로 곧장 돌려보내야 해요 내 일을 돕는 것 때문이라면 프랑스 남자애를 고용하면 되잖아 저 여자아이는 내 말뽑이 될 수도 있을 테고 마릴라가 메쉬의 말을 자르면서 대꾸했다 말 말 상대가 없어서 힘든 적은 없었어요 어쨌든 난 저 아이를 키우지 않을 거예요 메쉬는 일어서서 파이프를 정리하며 말했다 음 물론 내 말대로 해야겠지 난 이만 자러 갈게 메쉬는 침실로 갔다 마릴라도 설거지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었다 얼굴은 더할 나이 없을 만큼 단호한 의지로 잔뜩 찌푸린 채였다 그 시각 2층 동쪽 다락방에서는 외롭고 정해주린 외톨이 아이가 울다 지쳐 잠이 들었다 4장 초록 지붕집의 아침 날이 환히 밝았다 자리에서 일어난 애는 침대에 앉아 잠이 덜 깬 눈으로 창가를 바라보았다 밝은 햇살이 방 안으로 쏟아졌고 창 밖에서는 파란 하늘을 배경으로 하얀색 깃털 같은 무언가가 아른거렸다 잠깐 동안 애는 자기가 어디 있는지 잊어버렸다 처음에는 왠지 즐거운 기분이 들어 몸이 살짝 떨렸지만 곧바로 끔찍한 기억이 떠올랐다 여기는 초록 지붕집이고 이 집에서는 날 원하지 않았어 내가 남자아이가 아니라서 그런 거야 어쨌든 지금은 아침이다 창밖에 꽃이 활짝 빈 벗나무가 보였다 애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방을 가로질러 창가로 다가갔다 창문을 밀어올리자 마치 오랫동안 닫혀있었던 것처럼 삐걱삐걱 소리가 났다 사실 그렇기는 했다 창문이 워낙 꽉 끼어서 받침대가 따로 필요 없을 정도였다 애는 무릎을 꿇고 앉아 6월의 아침 풍경을 내다보았다 두 눈은 기쁨으로 반짝거렸다 와 정말 아름답지 않아 참 멋진 곳이야 그런데 여기서 살 수 없다니 하지만 애는 자기가 이곳에서 산다고 상상할 수 있었다 그러자 금세 상상의 범위가 넓어졌다 커다란 번나무에서 뻗어나온 나뭇가지가 집에 닿을 정도로 가까이 있었는데 꽃이 한가득 피어 잎은 거의 보이지 않았다 집 양쪽으로는 과수원이 널찍하게 펼쳐졌다 한쪽에는 사과나무 다른 쪽에는 번나무가 무리지어 자랐다 풀밭 곳곳에는 민들레가 피어있었다 아래편 정원의 라일락 나무에는 보라색 꽃이 활짝 피었는데 숨이 막힐 정도로 달콤한 향기가 아침 바람을 타고 창가로 밀려왔다 마당 아래쪽으로는 클러브가 무성한 푸른 들판이 비탈져 골짜기까지 이어졌고 시냇물이 흐르는 골짜기에는 하얀 자작나무 수십 그루가 모여있었다 그 주변에는 고사리와 이끼 같은 숲속 식물이 기분 좋게 솟아났다 골짜기 넘어 언덕에는 깃털 같은 초록색 잎으로 덮인 가뭄비나무와 전나무가 있었다 나뭇잎 사이로 반짝이는 호수 맞은편에서 보았던 작은 집의 회색 지붕 끝자락이 보였다 왼편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는 커다란 헛간이 있었고 그 너머로 만만하게 비탈진 초록빛 들판을 지나면 반짝이는 푸른 바다가 어렴풋이 보였다 아름다운 것을 사랑하는 애는 이 모든 광경을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열심히 눈에 담았다 가엾게도 애는 자라면서 사랑스럽지 않은 곳을 많이 봤다 하지만 이곳은 이제껏 애니 꿈꿔왔던 그대로 아름다웠다 애는 모든 것을 잊고 무릎을 꿇은 채로 주위에 펼쳐진 아름다움에 빠져있었다 그러다가 누군가 어깨에 손을 얹자 얼른 정신을 차렸다 어느새 마릴라가 어린 공상가 곁에 소리없이 다가와 서있었던 것이다 이제 옷 갈아입을 시간이다 마릴라가 퉁명스럽게 말했다 아이에게 어떻게 말을 걸어야 할지 몰라 몹시 당혹스러운 나머지 그럴 생각은 없었는데도 날카롭고 무뚝뚝한 말이 튀어나왔다 애는 일어서서 깊은 숨을 내쉬었다 아 정말 멋지지 않나요 애는 바깥에 펼쳐진 아름다운 세상을 향해 힘껏 손을 흔들며 말했다 그러자 마릴라가 대답했다 큰 나무지 꽃은 많이 피지만 열매는 별로야 작기도 하고 벌레도 많이 생기고 나무만 그런 게 아니에요 아 물론 저 나무는 참 예뻐요 눈부시게 아름답죠 나무도 그걸 알고 꽃을 피우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전 이곳 전체를 말한 거예요 정원이랑 과수원이랑 시냇물이랑 숲 같은 저 커다랗고 소중한 세상 전부요 이런 아침이면 온 세상이 마냥 사랑스럽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시냇물이 온 힘을 내서 웃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려요 시냇물이 얼마나 밝게 우는지 아세요 시냇물은 언제나 웃고 있어요 전 겨울에도 얼음 아래에서 물이 오는 소리를 듣곤 했어요 초록 지붕집 근처에 시냇물이 있어서 참 다행이에요 어차피 제가 이 집에서 살지도 않을 텐데 무슨 상관이냐고 하시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초록 지붕집에 시냇물이 있었다는 사실을 전 항상 기억할 거예요 다시는 보지 못한다 해도요 시냇물이 없었다면 전 시냇물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계속 마음이 불편했을 거예요 오늘 아침에는 절망의 구렁텅에 빠지지 않았어요 아침에는 빠질 수가 없어요 아침이 있다는 건 정말 멋진 일 아닌가요 하지만 그러면서도 무척 슬펐어요 제가 바로 두 분이 원했던 아이고 여기서 영원히 살게 될 거라 상상하던 중이었거든요 그렇게 마음속으로 그려보는 동안에는 기분이 무척 좋았어요 하지만 상상에 나쁜 점이 있어요 언젠가는 그만둬야 하고 그러면 가슴이 아프다는 거죠 마릴라는 앤의 이야기에 끼어들 기회가 생기자 얼른 말했다 얼른 옷 갈아입고 아래층으로 내려오너라 상상 같은 건 이제 그만두고 마침 식사를 차려놨다 세수하고 머리도 빗어야지 창문은 그대로 열어두고 이불은 잘 개어서 침대 발치에 올려두면 돼 제대로 해야 한다 애는 마릴라가 시킨 일을 야무지게 해냈다 10분 만에 옷을 깔끔히 입고 머리를 빗어서 닦고 세수를 한 뒤 아래층으로 내려간 것이다 애는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다 해냈다는 생각에 의기양양했다 하지만 이불을 개어 올려놓는 일을 깜빡했다 애는 마릴라가 가져다 준 의자에 털썩 앉으면서 말했다 오늘 아침에는 배가 좀 고프네요 세상은 어젯밤처럼 바람이 불어대는 황야가 아닌 것 같아요 전 화창한 아침이 좋아요 하지만 비오는 아침도 참 좋아해요 어떤 날이든 아침에는 마음이 설레요 아주머니는 어떠세요 오늘 하루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상상할 수 있는 여지가 참 많아요 하지만 오늘은 비가 오지 않아 다행이에요 화창한 날에는 기분이 더 좋아져서 고통을 참기가 쉽거든요 전 참아야 할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슬픈 이야기를 읽으면서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고 영웅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상상하는 건 좋지만 진짜로 그런 일을 겪는 건 별로 멋지지 않잖아요 제발 입 좀 다물어라 조그만 여자애가 무슨 말이 그렇게 많은지 원 마릴라가 말하자 애는 순순히 윗입술과 아랫입술을 맞대고 한참 동안 가만히 있었다 그래서 마릴라는 오히려 초조한 마음이 들었다 무언가 부자연스러운 일이 눈앞에 닥친 것 같았기 때문이다 메쉬도 입을 열지 않았기에 아침 식사 자리는 무척 고요 했다 물론 메쉬가 입을 열지 않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식사를 식사를 하는 동안 애는 점점 더 생각에 깊이 잠겼다 무의식적으로 음식을 입에 가져가면서 큰 눈으로 멍하니 창밖에 하늘만 바라보았다 그 모습을 보며 마릴라는 더욱 초조하고 불안해졌다 이 엉뚱한 아이의 몸은 식탁에 있지만 영혼은 상상의 날개를 타고 아득한 구름 속 꿈의 세계에 가 있는 듯 했다 이런 아이를 누가 집에 두고 싶겠는가 하지만 메쉬는 이 아이를 키우고 싶어 했다 이유는 설명하기 어려웠다 마릴라는 메쉬가 오늘 아침도 어젯밤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참 메쉬다웠다 그는 한 번 마음을 먹으면 놀라울 만큼 가만가만 하면서도 끈질기게 구집을 부렸다 그런 행동은 섣불리 무슨 말을 하는 것보다 열배는 더 묵직하고 효과가 있었다 식사가 끝나자 애는 공상에서 개어나더니 설거지를 자청했다 마릴라가 미심쩍은 얼굴로 물었다 설거지는 할 줄 아니? 꽤 잘하는 편이에요 아이 보는 건 더 잘하지만요 전 아이를 돌본 경험이 제법 많거든요 이 집엔 제가 돌볼 만한 아이가 없어 안타깝네요 지금 다른 아이가 있는 건 생각하기도 싫구나 너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애를 먹고 있잖니 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메시오라버니도 어처구니가 없고 앤이 원망스레 말했다 아저씨는 좋은 분 같아요 이해심도 참 많으시고요 제가 아무리 말을 많이 해도 귀찮아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좋아하시는 것 같았다 니까요 전 아저씨를 보자마자 저랑 마음이 맞는 분이라는 걸 느꼈어요 마릴라는 코웃음을 쳤다 두 사람 다 몹시 특이한 편이야 마음이 맞는다는 게 그런 뜻이라면 맞는 말일 거다 그래 설거지를 해보려 무나 뜨거운 물을 충분히 쓰고 그릇을 잘 말려야 한다 난 오늘 아침에 무척 바쁘구나 오후에 화이트센즈로 가서 스펜서 부인을 만나려면 그 전에 마쳐야 할 일이 많거든 아 너도 나랑 같이 가야 해 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가서 결정할 생각이다 자 설거지가 끝나면 올라가서 침대를 정리해라 애는 능숙하게 설거지를 끝냈다 날카로운 눈으로 주시하던 마릴라도 인정할 정도였다 하지만 침대 정리는 미숙했다 이처럼 푹신한 이불을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배운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도 그냥저냥 해냈다 그러고 나서 마릴라는 앤을 떼어놓을 생각에 점심때까지 밖에서 놀다 와도 좋다고 말했다 앤은 환한 얼굴로 눈을 반짝이며 문간을 향해 뛰어갔다 하지만 현관 바로 앞에서 갑자기 멈춰서더니 다시 돌아와 식탁에 앉았다 누가 물이라도 끼얹어 기쁨의 빛을 꺼뜨린 것만 같은 얼굴이었다 이번엔 뭐가 문제냐 마릴라가 묻자 앤이 세상 모든 즐거움을 포기한 순교자 같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도저히 밖에 나가지 못하겠어요 제가 여기서 살 수 없다면 초록 지붕집을 사랑하게 돼도 아무런 소용이 없잖아요 밖에 나가 저 나무랑 꽃이랑 과수원이랑 신의 물이랑 친해지면 그것들을 사랑하지 않을 도리가 없는 걸요 지금도 충분히 힘든데 저를 더 힘들게 만들진 않을 거예요 실은 정말 밖에 나가고 싶어요 모든 게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앤 앤 이리 나와 앤 앤 우리랑 같이 놀자 하지만 안 나가는 게 좋겠어요 어차피 헤어질 거라면 사랑하는 일 따윈 아무런 소용이 없잖아요 게다가 사랑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일도 너무 힘들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여기 살게 된다고 생각했을 때 제가 그처럼 기뻐한 거예요 여긴 사랑할 게 정말 많고 아무것도 절 방해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짧은 꿈은 끝나버렸어요 이제는 체념하고 제 운명을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또다시 체념하게 될 까 봐 두려워서 밖에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창톡에 있는 저 꽃은 이름이 뭐예요 사과향 제라늄 아 그런 건 말고 아주머니가 붙여준 이름 말이에요 저 꽃에 이름을 지어주지 않으셨나요 그럼 제가 해도 되죠 어디 보자 본인은 어때요 제가 여기 있는 동안 저 꽃을 본이라고 불러도 될까요 아 제발 허락해 주세요 이런 세상에 마음대로 하려무나 도대체 제라늄에 이름을 붙인다는 생각은 어디서 나온 거냐 아 전 뭐든지 이름 붙이는 걸 좋아해요 그게 제라늄이라도요 그럼 더 사람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냥 제라늄이라고만 부르면 제라늄이 기분 상할지도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아주머니를 여자라고만 부른다면 좋아하시진 않을 테니까요 맞아요 전 이 꽃을 본이라고 부를 거예요 아침에 제 방 안 창문 밖에 있던 번나무 한테도 이름을 붙였어요 눈의 여왕이에요 참 새하야 잖아요 물론 꽃이 항상 피어있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상상할 수는 있으니까요 그렇지 않나요 마릴라는 감자를 가지러 지하실로 내려가면서 중얼거렸다 평생 평생 듣도 보도 못한 애야 오라버니 말대로 재미있는 아이가 맞아 다음에 또 뭐라고 말할지 이젠 궁금해질 지경 이라니까 머지않아 나까지 홀리려고 들 거야 오라버니는 이미 홀렸어 아까 나가면서 보여준 표정은 지난 밤에 한 말과 내비친 속내를 그대로 되풀이하는 것이었거든 다른 사람들처럼 속마음을 말로 털어놓으면 참 좋을 텐데 그럼 대답도 할 수 있고 설득해 볼 수도 있잖아 그런데 마냥 쳐다만 보는 사람한테는 뭘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 마릴라가 지하실을 한 바퀴 돌고 돌아오자 애는 두 손으로 턱을 개고 시선은 하늘에 둔 채로 공상에 잠겨있었다 그래서 마릴라는 앤을 내버려두고 이른 점심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메쉬 오라버니 오후에 마차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메쉬는 고개를 끄덕이며 안타까운 눈길로 앤을 바라보았다 마릴라는 그 눈길을 가로막으며 단호하게 말했다 화이트 샌즈로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올게요 앤드 데리고 갈 거예요 스펜서 부인이 이 아이를 곧장 노바스코샤로 돌려보낼 채비를 할 수 있도록요 저녁은 차려놓고 나갈게요 소조 짤 때까지는 돌아올 거예요 메쉬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릴라는 쓸데없는 말을 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대답을 하지 않는 남자보다 짜증나는 건 세상에 없다 그런 여자도 마찬가지겠지만 시간이 되자 메쉬가 마차에 말을 매주었고 마릴라와 앤은 마차에 올랐다 메쉬가 마당문을 열자 마차가 천천히 밖으로 빠져나갔다 그는 딱히 누구에게랄 것도 없이 중얼거렸다 아침에 크리크에서 제리 부트라는 남자아이가 왔었어 그 애에게 여름 동안 일을 시키게 될 것 같다고 말해두었다 마릴라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가엾은 말에게 인정사정 없이 채찍을 내리쳤다 이런 대접이 낯설었던 뚱뚱한 앞말은 분한 마음에 맹렬한 속도로 오설길을 달려내려갔다 마차가 속도를 내자 마릴라는 잠깐 뒤를 돌아보았다 그녀의 속을 뒤집어 놓은 메쉬가 마당문에 기대어 안타까운 얼굴로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다 5장 앤의 지난 날 앤이 비밀을 털어놓듯 말했다 저는요 즐거운 마음으로 마차를 타겠다고 마음먹었어요 마음을 굳게 먹으면 어떤 일이라도 즐길 수 있거든요 거의 언제나 그랬어요 물론 아주아주 단단히 먹어야 하지만요 마차를 타는 동안에는 보육원으로 돌아갈 일을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이 길만 생각할래요 어머 저기 좀 보세요 벌써 들장미 한 송이가 피었어요 정말 예쁘죠 자기가 장미라서 다행이라고 여기는 게 틀림없어요 장미가 말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멋질까요 틀림없이 우리한테 사랑스러운 이야기를 해줄 거예요 분홍색은 세상에서 가장 매력적인 색인 것 같아요 전 분홍색을 좋아하지만 분홍색 옷은 못 입어요 머리카락이 빨간 사람들은 다 그렇거든요 상상 속에서 조차 불가능한 일이에요 어주머니는 어렸을 때 빨간 머리였다가 자라면서 다른 색으로 바뀐 사람을 본 적 있나요 아니 본 적이 없다 내가 그렇게 될 것 같지도 않구나 마릴라가 매정하게 말하자 애는 한숨을 쉬었다 희망이 또 하나 사라졌네요 인생은 희망을 가득 묻은 완벽한 무덤이다 전에 읽었던 책에서 본 구절이에요 전 뭔가 실망할 때마다 이 구절을 되내면서 자신을 위로해요 그게 어떻게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구나 참 멋지고 낭만적으로 들리잖아요 마치 제가 책 속의 주인공이 된 것처럼요 전 낭만적인 걸 정말 좋아해요 희망을 가득 묻은 무덤이라니 상상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낭만적이지 않나요 이런 말을 알고 있어서 그래도 다행이에요 그럼 오늘 반짝이는 호수를 지나가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반짝이는 호수가 베리시네 연못이라면 거길 지나가진 않을 거다 우린 해변길로 갈 거야 앤이 꿈을 꾸듯 말했다 해변길이라는 말도 멋져요 이름만큼 멋진 곳인가요 아주머니가 해변길이라고 말씀하시자마자 제 마음에 그림이 하나 떠올랐어요 화이트 샌즈라는 이름도 예뻐요 하지만 에이브 언니만큼은 아니에요 에이브 언니는 정말 사랑스러운 이름이거든요 꼭 음악 같아요 화이트 샌즈까지는 얼마나 걸리나요 8km쯤 가야해 말하는 게 그리 좋다면 차라리 내가 어떻게 자랐는지 이야기하는 게 그나마 나을 것 같구나 앤이 간절한 얼굴로 말했다 저 자신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할 게 없어요 제가 상상했던 이야기가 훨씬 재미있을 거예요 그래도 된다면요 아니 내 상상 같은 건 듣고 싶지 않다 그냥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해보렴 처음부터 시작해보자 태어난 태어난 곳은 어디고 나이는 올해 몇 살이냐 애는 가볍게 한숨을 쉰 다음 천염한 듯 털어놓았다 지난 3월에 11살이 됐어요 노바스코샤에 볼링 브로크에서 태어났죠 아빠 이름은 월터 셜리구 볼링 브로크 고등학교 선생님이셨대요 엄마 이름은 버샤 셜리예요 월터하고 버샤는 참 멋진 이름 아닌가요 부모님의 이름이 다 멋있어서 정말 좋아요 아버지가 만약 제대디아 같은 이름이었으면 몹시 창피했을 것 같지 않나요 마릴라는 이참에 선하고 유용한 교훈을 아이에게 심어줘야겠다고 생각했다 이름은 아무런 문제도 안 된다 행실이 바르기만 하면 돼 앤이 생각에 잠긴 얼굴로 말했다 글쎄요 전 잘 모르겠어요 어느 책에선가 장미인은 어떤 이름으로 불려도 향기로울 거라는 말을 읽었어요 하지만 전 도저히 믿을 수 없어요 장미의 이름이 엉겅키나 안준부채였다면 지금처럼 예쁘지 않았을 거예요 이름이 제대디아였다 해도 아빠는 좋은 분이셨을 테지만 그런 이름으로 사는 건 분명 비극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도 고등학교 선생님이셨지만 아버지랑 결혼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만두셨대요 남편을 돕는 것만으로도 힘들잖아요 두 분 모두 아기처럼 세상 물정을 몰랐고 교회에 사는 지처럼 가난했다고 토마스 아주머니가 말해주셨어요 부모님은 볼링브로크에 아주 작고 노란 집에서 사셨대요 전 그 집을 본 적이 없지만 수천 번도 더 상상해봤어요 거실 창문에는 인동 덩굴이 뻗어있고 앞마당에는 라일락이 있고 문을 들여서자마자 활짝 핀 은방울꽃이 보일 것으로 생각했죠 모든 창문엔 무슬린 커튼이 달려있고요 그런 집에서는 뭐라 말할 수 없는 분위기가 풍기잖아요 전 그 집에서 태어난 거예요 토마스 아주머니는 저처럼 못생긴 아이를 본 적이 없대요 너무 마르고 조금해서 눈밖에 안 보였다나요 하지만 엄마는 제가 아주 예쁘다고 생각했대요 우리 엄마가 적어도 청소를 하러 온 가난한 여인보다는 보는 눈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겠죠 어쨌든 엄마가 절 좋아해서 다행이에요 저를 보고 실망하셨다면 정말 슬픈 일이었을 못하니까요 엄마는 그렇게 오래 사시진 못했거든요 제가 태어난 지 석 달 만에 열병으로 돌아가셨어요 전 엄마라고 불러본 기억이 없어요 그럴 수 있을 때까지만 살아계셨어도 좋았을 텐데요 엄마라고 부르면 가슴이 무척 설렐 것 같아요 그렇죠 아버지도 나흘 뒤에 열병으로 돌아가셨대요 사람들이 고아가 된 저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무척 난감해했다고 토마스 아주머니가 말해줬어요 그때도 저를 원한 사람은 없었던 거예요 그게 제 운명인가 봐요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주 먼 곳에서 오신 분들이라 친척들이 어디 사는지 아무도 몰랐다고 해요 결국 토마스 아주머니가 절 맡아주셨어요 가난한 데다 남편마저 주정뱅이였지만 그래도 아주머니는 젖병까지 구해서 절 먹이셨대요 하지만 그렇게 키운 아이가 다른 아이보다 더 나아야 할 이유가 있나요 제가 말썽을 부릴 때마다 토마스 아주머니는 젖병까지 구해서 키웠는데 어쩜 그렇게 나쁜 아이가 될 수 있니 라고 하면서 남을 하셨거든요 토마스 아저씨하고 아주머니는 볼링브로크에서 메리즈빌로 이사했고 저는 여덟 살까지 그분들과 살았어요 그 집에서 아이 돌보는 일을 거들었지요 저보다 어린아이가 네 명 있었거든요 정말 힘들었죠 그러다 아저씨가 기차에서 떨어져 돌아가시는 바람에 아저씨의 엄마가 토마스 아주머니랑 아이들을 집으로 데려가신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까지 원하시지는 않았죠 토마스 아주머니는 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셨어요 그런데 강 상류 쪽에 사는 해먼드 아주머니가 저를 막겠다고 하셨어요 제가 아이돌 보는 모습을 보신 거죠 그래서 저는 상류 구르터기 사이에 있는 작은 개간지에서 살게 됐어요 거긴 무척 쓸쓸한 곳이었어요 상상력이 없었다면 절대로 버틸 수 없었을 거예요 해먼드 아저씨는 거기서 작은 제재소를 운영했는데 그 집에는 아이가 여덟 명이나 있었어요 쌍둥이를 세 번이나 낳았거든요 전 아이들을 좋아하는 편이지만 세 번 연속 쌍둥이는 좀 심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쌍둥이가 태어났을 때 해먼드 아주머니께 단호한 목소리로 너무하다고 말했어요 사실 아이들을 돌보느라 녹초가 되곤 했거든요 강 상류의 해먼드 아주머니 집에서는 2년 조금 넘게 살았어요 아저씨가 돌아가시자 아주머니는 아이 양육을 포기했어요 아이들을 친척집에 나눠 맡기고 미국으로 가버린 거죠 전 호프타운에 있는 보육원으로 가게 되었어요 아무도 절 원하지 않았으니까요 보육원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거기도 아이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절 받아주었고 스펜서 아주머니가 오실 때까지 넉 달 동안 그곳에 있었던 거예요 애는 말을 마치면서 또다시 한숨을 쉬었다 이번에는 안도의 한숨이었다 자신을 원하지 않던 세상에서 겪은 일을 털어놓고 싶지 않은 게 분명했다 마릴라는 밤색 말을 해변길로 몰면서 물었다 그럼 학교는 다닌 적 있니? 그렇게 오래는 못 다녔어요 토마스 아주머니하고 살았던 지난해에 짧게 다녔죠 강 상류에서 살 때는 학교가 너무 멀었어요 겨울에는 눈 때문에 갈 수 없었고 여름에는 방학이 너무 길어서 봄하고 가을만 다닐 수 있었어요 하지만 보육원에 있을 때는 당연히 학교에 갔어요 읽기는 꽤 잘하고 시도 아주 많이 외우고 있어요 호엔 린덴 전투 플로든 이유의 에든버러 라인 강변의 빙겐 그리고 호수의 여인에 있는 시 여러 편 이랑 제임스 톰슨의 사계절에 실린 시 대부분 아주머니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시를 좋아하시나요? 5학년 읽기 책에 그런 시가 있어요 제목이 폴란드의 함락인데 정말 오싹해요 물론 저는 5학년 읽기 책까지 배우진 못했어요 아직 4학년 이거든요 하지만 언니들이 책을 빌려줬어요 그 아주머니들 그러니까 토머스 아주머니하고 해먼드 아주머니는 너한테 잘해주셨니? 마릴라는 앤을 겪는지라며 물었다 그러자 앤이 머뭇거렸다 작고 예민한 얼굴이 갑자기 벌겋게 달아올랐고 이마에는 당혹한 기색이 역력하게 드러났다 어 두 분 다 그러시려고 했어요 될 수 있는 대로 잘해주고 친절하게 대해주려 애쓰신 건 알아요 누군가 잘해주려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항상 그렇게 해주진 못해도 크게 신경쓰지 않잖아요 두 분은 다른 걱정거리가 많았거든요 주정뱅이 남편이랑 사는 것도 버거운 일이고 세 번이나 연달아 쌍둥이를 낳는 것도 정말 힘든 일이 틀림없어요 그렇겠죠 하지만 그분들이 제게 잘해주고 싶어 하셨다는 걸 분명히 느꼈어요 마릴라는 더 묻지 않았다 애는 넋을 잃은 듯 해변길을 조용히 바라보았고 마릴라는 깊은 생각에 잠겨 건성으로 말을 몰았다 갑자기 애니 가엾게 느껴지면서 감정이 폭받쳐 올랐다 이 아이는 얼마나 굶주리고 사랑받지 못하며 살아온 것일까 고된 일과 가난에 시달리며 방치된 삶을 진절머리 나게 겪었을 것이다 마릴라는 애니 살아온 날의 행간을 읽고 진실 알아내는 통찰력이 있었다 진짜 집이 생겼다고 그토록 기뻐했던 것도 당연하다 또한 애는 마음씨가 곱고 가르칠 만한 아이 같았다 다시 돌아간다는 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만약 마릴라가 메쉬의 이해할 수 없는 고집을 이기지 못해서 이 아이를 지배드린다면 어떻게 될까 메쉬는 이미 그렇게 마음먹은 듯 했다 마릴라는 천천히 따져보았다 말이 너무 많기는 해 하지만 잘 가르치면 괜찮아질 거야 아이가 하는 말 중에 거칠거나 속된 말은 없잖아 숙녀다운 면도 있지 좋은 사람들 밑에서 자란 게 틀림없어 해변길은 숲이 우거지고 거칠고 쓸쓸한 곳이었다 오른편에는 오랜 세월 바닷바람과 싸우면서도 꺾이지 않고 버텨온 전나무 잔목이 빽빽하게 자라났다 왼편에는 붉은 사암 절벽이 가파르게 서있었다 절벽이 길 바로 옆까지 군데군데 바짝 붙어있어서 이 밤색말처럼 침착하게 달리지 않는다면 마차를 타고 가는 사람이 꽤나 불안하게 여길만 했다 절벽 아래에는 파도에 깎여 둥글배된 바윗돌이 쌓여있었고 보석같은 조약돌이 곳곳에 박힌 자그마한 모래사장이 펼쳐져 있었다 그 너머로 바다는 파랗게 빛났고 하늘에서는 갈매기가 햇빛을 받아 은빛으로 날개를 반짝이며 날아올랐다 눈을 크게 뜬 채 오랫동안 침묵을 지키던 애니 입을 열었다 바다는 정말 멋지지 않나요 메리즈빌에서 살 때 토마스 토마스 아저씨가 짐마차를 빌려서 우리를 모두 태우고 15킬로미터 떨어진 해변에 놀러간 적이 있었어요 그날 전 매 순간이 즐거웠죠 비록 아이들을 돌봐야 했지만요 전 몇 년 동안이나 꿈속에서 그때를 행복하게 떠올렸어요 그런데 여기는 메리즈빌에 있는 해안보다 아름다워요 갈매기들도 정말 멋져요 아주머니도 갈매기가 되고 싶으세요 전 그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았다면요 해가 뜰 때 깨어나서는 온종일 물 위로 빠르게 내려가다가 다시 아름다운 푸른 하늘로 날아오르는 모습이 참 멋지잖아요 그리고 밤이 되면 둥지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아 제가 그렇게 하는 걸 상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기 앞에 보이는 큰 집은 뭔가요 화이트 센주 호텔이다 커크씨가 운영하는 곳인데 아직 손님들이 올 시기는 아니야 여름이 되면 미국인들이 많이 찾는단다 미국인들은 이 해변을 무척 마음에 들어 한다더구나 애는 슬픈 얼굴로 말했다 저기가 저기가 스펜서 아주머니 집일까 봐 겁이 났어요 거긴 가고 싶지 않아요 어쨌든 모든 것이 끝나버릴 것 같으니까요 6장 마릴라 마음을 정하다 앤의 바람 가는 달리 두 사람은 얼마 지나지 않아 스펜서 부인의 집에 도착했다 화이트 샌즈만에 잘 지냈니 덕분에 잘 지냈어요 감사합니다 앤은 웃음기 없이 대답했다 얼굴에 어둠의 그림자가 내려앉은 듯 했다 곧바로 마릴라가 말했다 말을 쉬게 할 정도만 잠시 머물다 갈게요 메쉬 오라버니 한테도 집에 일찍 들어가겠다고 약속했거든요 스펜서 부인 사실 우리는 어디선가 착오가 생긴 것 같은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보려고 온 거예요 저희는 그러니까 메쉬 오라버니 하고 저는 보육원에서 남자아이를 데려오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말을 부인께 전해달라고 부인의 동생인 로버트 씨 한테 부탁한 거죠 10살에서 11살 정도 되는 남자아이를 원한다고요 마릴라 커스버트 정말인가요? 로버트는 제게 그 말을 전하라고 자기 딸 렌시를 보냈고 렌시는 두 분이 여자아이를 원한다고 했어요 안 그러니 플로라 제인? 스펜서 부인이 난처해 하면서 계단에 나와있던 딸에게 도움을 청했다 커스버트 부인 전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고 두 분이 부탁하신 대로 했다고 생각했어요 렌시가 워낙 덤벙거리잖아요 조심성이 없다고 제가 그렇게 자주 야단을 쳤는데도 소용이 없어요 저의 잘못이에요 직접 찾아뵙고 말씀드렸어야 했어요 중요한 이야기를 그런 식으로 전하는 게 아니었는데 어쨌든 실수가 있었으니 이제 바로잡는 일만 남았네요 아이를 보육원으로 돌려보낼 수 있을까요? 거기서 다시 받아주겠죠? 마릴라가 체념한 듯 말하자 스펜서 부인은 생각에 잠긴 얼굴로 답했다 그럴 거예요 하지만 이 아이를 다시 돌려보낼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피터 블루이 부인이 어제 여기 들렀는데요 자기를 도와줄 여자아이를 데려와달라고 진작 부탁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냐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그 집은 가족이 많잖아요 그래서 도와줄 사람을 구하기가 힘들었나 봐요 N이면 딱 적당하겠네요 이거야말로 분명 하느님의 뜻이에요 마릴라는 하느님의 뜻이 이 일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의아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원치 않던 고아를 돌려보낼 좋은 기회가 뜻하지 않게 찾아왔지만 이상하게도 다행이라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다 마릴라는 피터 블루이 부인과 얼굴만 본 사이였다 키가 작고 사나운 얼굴에 군살이라고는 하나도 없이 뼈만 앙상한 여자였다 하지만 좋지 않은 소문을 들은 적이 있었다 그녀는 자기도 뼈 빠지게 일하지만 남도 지독하게 일을 시키는 사람이라고 알려졌다 그 집에서 일하다가 그만둔 여자아이들은 부인이 불같은 성깔머리에 씀씀이도 인색한 데다 아이들도 버릇 없고 싸움만 해댄다는 험한 이야기를 했다 앤을 그런 여자한테 넘긴다고 생각하니 양심의 가책이 느껴졌다 그럼 안에 들어가서 이 문제를 이야기해보죠 그때 스펜서 부인이 소리쳤다 어머나 마침 그분이 오솔길로 오고 계시네요 그녀는 현관에 있던 손님들을 부산스레 응접실로 안내했다 응접실에서는 싸늘한 냉기가 돌았다 짙은 초록색 블라인드가 창문을 가리고 있는 탓에 공기가 오랫동안 머물다 지쳐 본래 머금고 있던 온기를 모두 잃어버린 것만 같았다 정말 다행이에요 곧바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요 커스버트 부인은 여기에 알라교자에 앉으시고요 앤 너는 여기 등받이 없는 의자에 얌전히 앉아있으렴 모자는 이리 주렴 문아 플로라 제인 가서 주전자를 불에 올려두겠니 안녕하세요 블루이 부인 마침 여기 오셔서 정말 다행이라고 이야기하던 참이에요 서로 인사하시죠 이쪽은 블루이 부인이고 이쪽은 커스버트 부인이에요 잠깐 실례할게요 플로라 제인한테 오븐에서 빵을 꺼내라고 말하는 걸 깜빡했네요 스펜서 부인은 블라인드를 걷고 나서 얼른 거실을 빠져나갔다 애는 말없이 의자에 앉아 꼭진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겁에 질린 얼굴로 블루이 부인을 바라보았다 저렇게 표정이 날카롭고 눈매가 매서운 아주머니니 집으로 간단 말이야 눈물을 참을 수 없을 것 같아 두려워 지던 참에 스펜서 부인이 환하게 상기된 얼굴로 돌아왔다 육체적 문제든 마음이나 영혼의 문제든 가릴 것 없이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단번에 해결할 수 있다는 표정이었다 이 아이의 일이 무언가 잘못되었나 봐요 블루이 부인 전 커스버트 부인 댁에서 여자아이를 드리려는 줄로만 알았어요 분명히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런데 두 분은 남자아이를 원하셨대요 그래서 부인이 지금도 어제와 같은 생각이라면 이 아이가 부인께 적당할 것 같아요 블루이 부인은 스펜서 부인의 말을 듣고 나서 앤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본 다음 이렇게 물었다 얘 너 몇 살이니 이름은 뭐지 앤 셜리예요 저기 열한 살입니다 잔뜩 움츠린 아이가 더듬거리며 말했다 이름 끝에 이를 붙여달라는 말은 내뱉을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어째 신통치 않아 보이는구나 하지만 야무진 것 같긴 하네 야무지면 됐지 뭐 내가 널 데려갈 테니 앞으로 말을 잘 들어야 한다 그러니까 내 말을 잘 따르고 빠릿빠릿하게 굴고 예의를 지키라는 뜻이야 자기 밥값 정도는 해야 한다는 걸 꼭 명심해라 좋아요 코스버트 부인 제가 이 아이를 데려가죠 우리 아기가 얼마나 짜증을 부리는지 보고 있으면 진이 다 빠진다니까요 괜찮으시다면 지금 당장 데려갈 수도 있어요 마릴라는 앤 엔에게 시선을 돌렸다가 얼굴이 파랗게 질려 아무 말도 못한 채 비참한 표정을 짓고 있는 아이를 보고는 마음이 흔들렸다 한 번 도망쳤던 덫에 다시 걸린 작고 힘없는 동물에게서나 볼 수 있을 법한 절망감이 얼굴에 가득했다 이 간절한 표정을 무시한다면 죽는 날까지 괴로움에 시달릴 것이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편치 않았다 게다가 마릴라는 블루잇 부인이 도무지 마음에 들지 않았다 이렇게 감수성이 풍부하고 예민한 아이를 저런 여자에게 넘겨주다니 그런 무책임한 일을 할 수는 없다 마릴라는 천천히 말을 꺼냈다 글쎄 잘 모르겠네요 메쉬 오라버니하고 제가 이 아이를 키우지 않겠다고 확실히 결정했다는 말은 아니에요 도리어 메쉬는 아이를 집에 드리고 싶어해요 전 그냥 어째서 일이 어긋났는지 알아보러 온 거예요 아이를 집에 다시 데려가서 오라버니와 이야기를 나눠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오라버니와 의논하지도 않고 제 맘대로 뭐든 결정해서는 안 되니까요 우리가 키우지 않기로 결정하면 내일 밤에 이 아이를 데려다 주거나 따로 보낼게요 아이가 오지 않으면 우리가 키우기로 한 거니까 그렇게 아세요 그러면 되겠죠 블루잇 부인 블루잇 부인이 무례한 말투로 대답했다 그럴 수밖에요 어떻게 할 도리가 없잖아요 마릴라가 이야기하는 동안 애는 아침 햇살이 떠오르는 것 같은 표정을 지었다 절망이 사라진 얼굴에 희망의 빛이 희미하게 비치고 눈동자는 샛별처럼 뚜렷하게 반짝거리기 시작했다 아이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졌다 당초 블루잇 부인은 요리책을 빌리러 온 것이라서 스펜서 부인과 함께 잠시 자리를 비웠다 그러자 앤이 벌떡 일어나 방을 가로질러 마릴라에게 달려갔다 커스버트 아주머니 정말인가요? 제가 초록 지붕집에서 살 수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정말 그렇게 말씀하신 건 맞죠? 아님 제가 그냥 상상한 건가요? 애는 숨을 헐떡이며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큰 소리로 말하면 장밋빛 희망이 깨지지나 않을까 걱정하는 목소리였다 마릴라가 퉁명스럽게 대꾸했다 앤 넌 내 상상력을 조절하는 법부터 배워야 할 것 같구나 이렇게 뭐가 진짠지 뭐가 가짠지 구별할 수 없다면 문제가 심각한 거야 그래 넌 내가 그렇게 말하는 걸 들었잖니 그러니 이제 그만해라 하지만 아직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어 널 블루이 부인에게 맡긴다고 결정할 수도 있지 그 여잔 나보다는 훨씬 더 널 원하고 있거든 그런 사람이랑 살 바에는 차라리 보육원으로 돌아가는 게 나아요 그 아줌마는 꼭 무슨 그러니까 송곳 같다구요 앤이 흥분한 얼굴로 말했다 마릴라는 앤의 무례한 말을 꾸짖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웃음이 나오려는 것을 꾹 참고 엄한 얼굴로 말했다 너 같은 어린 여자아이가 어른에게 그것도 낯선 사람에게 그런 말을 하는 건 옳지 않아 내 자리로 돌아가 조용히 앉아 있어라 얌전한 여자아이답게 행동해야지 애는 순순히 자기 자리로 돌아가면서 말했다 그럴게요 절 데리고 있기만 하신다면 아주머니가 원하시는 건 뭐든지 할게요 그날 저녁 두 사람이 초록 지붕집으로 돌아갔을 때 메시는 우솔길까지 나와 이들을 맞았다 마릴라는 메쉬가 길에서 어슬렁거리는 모습을 멀리서부터 알아봤고 그러는 이유도 짐작했다 앤을 도로 데려가자 그 모습을 본 메쉬의 얼굴에는 안도감이 떠올랐다 마릴라가 예상한 대로였다 하지만 마릴라는 스펜서 부인의 집에 갔던 일에 대해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소젓을 짜려고 둘이 함께 헛간 뒤뜰에 간 뒤에야 마릴라는 메쉬에게 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스펜서 부인과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짧게 이야기해 주었다 블루이 부인 같은 인간한테는 내가 아끼는 걸 줄 수 없어 개 한 마리도 넘기지 않을 거다 메쉬가 전에 없이 열을 올리며 말했다 마릴라도 공감했다 나도 그런 여자는 마음에 들지 않아요 하지만 이 아이를 그 여자한테 보내지 않으면 우리가 키워야 하잖아요 오라버니가 앤과 함께 살고 싶어 하니까 나도 그럴까 싶어요 아니 그래야겠죠 자꾸 그 생각을 하다 보니 그래야 한다는 생각이 드네요 일종의 의무인가 싶기도 하고요 난 아이를 키워 본 적이 없어요 더군다나 여자아이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엉망진창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최선을 다해볼게요 어쨌든 내 생각에는 메쉬 오라버니 우리가 앤을 키워도 될 것 같아요 메쉬의 스튜븐 얼굴이 기쁨으로 빛났다 그래 난 내가 그렇게 결정하리라 짐작했다 마릴라 애는 정말 재미있는 아이야 쓸모있는 아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더 좋았을 텐데요 하지만 그렇게 되도록 내가 맡아서 교육해야겠죠 그리고 명심해요 내 방침에 참견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말아요 늙은 독신녀라 아이 키우는 건 잘 모른다고 해도 늙은 독신남보다는 많이 알 테니까요 그러니까 앤을 키우는 일은 나한테 맡겨줘요 내가 잘못했을 때만 끼어들어도 충분할 거예요 마릴라가 쏘아붙이자 메쉬는 그녀를 안심시켰다 그렇지 마릴라 내 마음대로 해도 돼 다만 응석받이가 되지 않을 정도만 상냥하고 친절하게 대해줬으면 좋겠어 내 생각엔 그 아이가 널 사랑하게만 해주면 아이를 데리고 뭐든 할 수 있을 거야 마릴라는 메쉬가 여자들 이래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이 기가 막혔다 그래서 그를 무시하듯 코웃음을 치며 소조시 담긴 통을 들고 낭농실로 갔다 마릴라는 크림 불리기에 우유를 넣으며 생각했다 오늘 밤에는 여기서 살게 된 걸 그 애한테 알려주지 말아야지 흥분해서 한숨도 못잘게 뻔하니까 마릴라 커스버트 너 참 골치 아프게 됐구나 고아 여자아이를 키우게 될 날이 올 거라고 상상이라도 해본 적 있었니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놀랄만 한데 그게 메쉬 때문이라니 더더욱 기가 막힐 일이지 오라버니는 여자아이라면 죽을 만큼 무서워하는 줄 알았는데 별일을 다 보는군 어쨌든 우린 이제껏 해보지 않은 일을 하겠다고 결정했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하늘만 알겠지 7장 앤의 첫 기도 그날 밤 마릴라는 앤을 침대로 데려다 놓고 엄하게 말했다 자 앤 어젯밤에 보니까 넌 옷을 벗어서 방바닥에 아무렇게나 던져놓았더구나 그건 단정하지 않은 습관이야 나는 그런 걸 절대 용납 못한다 앞으로 옷을 하나라도 벗으면 가지런히 개어서 의자 위에 올려놓도록 해라 단정하지 않은 여자아이는 쓸모가 없는 법이야 어젯밤에는 속이 너무 상해서 옷 같은 건 전혀 신경 쓰지 못했어요 오늘 밤에는 잘 개어놓을게요 보육원에선 항상 그렇게 하라고 들었어요 종종 잊어버리긴 했지만요 얼른 편안하고 멋진 침대에 누워서 무언가 상상하고 싶었거든요 여기서 살게 된다면 좀 더 신경을 써야지 그래 이제야 좀 괜찮아 보이는구나 그럼 기도하고 자거라 마릴라가 타이르자 앤이 태어나게 말했다 전 기도를 해본 적이 없는 걸요 마릴라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아니 앤 그게 무슨 소리냐 기도하는 법을 배운 적이 없다는 거야 하느님은 언제나 어린 여자아이들이 기도하기를 원하신다 설마 하느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건 아니겠지 하느님은 신이신데 그의 존재하심과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시며 무궁하시며 불변하십니다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을 애는 곧바로 막힘없이 외웠다 마릴라는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뭔가 알긴 아는구나 이 교도가 아니라서 정말 다행이야 그건 어디서 배웠니? 음 보육원 주일학교에서요 교리 문답집을 죄다 외우게 했거든요 전 그 책이 꽤 좋았어요 어떤 구절은 굉장히 멋있잖아요 무한하시며 무궁하시며 불변하십니다 같은 구절이요 정말 웅장하지 않나요? 마치 커다란 오르간이 울리는 것 같아요 시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시처럼 들려요 그렇죠? 지금 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다 앤 기도에 대해서 말하는 거야 매일 밤 기도를 하지 않는 건 아주 사악한 짓이라는 걸 모르니 내가 나쁜 아이면 어쩌나 걱정되는구나 앤이 원망 섞인 말투로 변명했다 어주머니가 빨간 머리였다면 착한 사람보다 나쁜 사람이 되기 쉽다는 걸 아셨을 거예요 머리색이 빨갛지 않은 사람들은 그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토마스 아주머니는 하느님이 일부러 제 머리를 빨갛게 만드셨다고 했는데 그날 이유로 전 하느님을 좋아하지 않게 됐죠 또 밤마다 몹시 피곤해서 기도하는 것조차 힘들기도 했고요 쌍둥이를 돌봐야 하는 사람에게 기도까지 하라는 건 너무 가혹한 일이에요 설마 그런 사람들이 기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마릴라는 앤에게 당장 종교 교육을 시켜야겠다고 결심했다 잠시도 머뭇거릴 시간이 없었다 앤, 이 집에 있는 동안 반드시 기도를 해야 한다 앤은 흔쾌히 대답했다 물론 아주머니가 원하신다면 뭐든지 할게요 하지만 이번만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셔야 해요 앞으로 할 진짜 멋진 기도는 침대에 누워서 상상하려고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재미있을 것 같네요 먼저 무릎을 꿇어야 해 마릴라가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다 앤은 마릴라의 발치에 무릎을 꿇고 진지한 얼굴로 올려다보았다 기도할 때는 왜 무릎을 꿇는 거예요? 전 정말 기도하고 싶으면 이렇게 할래요 혼자 넓디 넓은 들판에 나가거나 깊디 깊은 숲속에 들어가서 높디 높은 하늘을 올려다보는 거죠 푸른빛이 끝없이 펼쳐진 아름다운 하늘이요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금세 알게 될 거예요 전 준비가 됐어요 이제 뭐라고 하면 되나요? 뜻밖의 상황 앞에서 마릴라는 어느 때보다 당혹스러웠다 처음에는 널리 알려진 아이용 기도를 가르쳐 줄 생각이었다 하지만 이미 언급했듯이 마릴라에게는 반짝이는 유머 감각 다시 말해서 상황에 따라 합리적으로 대응하는 판단력이 있었다 하얀 잠옷을 입고 어머니 무릎 앞에서 혓짧은 소리로 하는 간단한 기도가 이 주근깨 투성이 마녀 같은 아이에게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인간의 사랑도 제대로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아이였다 하물며 이를 통해 나타나는 하느님의 사랑을 알 수도 거기에 관심을 가질 수도 없었을 것이다 마릴라는 가까스로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스스로 기도할 나이야 그저 내가 받은 은혜를 떠올리면서 감사드리고 내가 바라는 것을 하느님께 겸손한 자세로 구하면 된다 그럼 최선을 다해 볼게요 앤이 마릴라의 무릎에 얼굴을 묻으며 말했다 은혜로우신 하느님 아버지 아,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이렇게 시작하시던데 혼자 기도할 때도 똑같이 하면 되는 거죠? 앤은 잠깐 고개를 들고 물어본 뒤 다시 기도를 시작했다 은혜로우신 하느님 아버지 새하얀 환희의 길 반짝이는 호수 보니 눈의 여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들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드려야 할 하느님의 은혜 중에서 지금 생각나는 건 이게 다예요 제가 원하는 건 너무 많아서 전부 다 이야기하려면 시간이 아주 많이 걸릴 테니까 가장 중요한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초록 지붕집에서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크면 예뻐지게 해주세요 존경하는 마음으로 앤 셜리올림 앤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간절한 얼굴로 물었다 제가 잘한 건가요? 생각할 시간이 조금만 더 있었더라면 훨씬 멋지게 기도할 수 있었을 거예요 마릴라는 기가 막혀서 쓰러질 지경이었지만 앤이 불경에서가 아니라 영적으로 무지해서 이렇게 엉뚱한 기도를 했다는 사실을 떠올리며 가까스로 마음을 초슬렀다 마릴라는 아이를 침대에 눕히면서 내일 당장 기도를 가르치겠다고 다짐했다 그녀가 촛불을 들고 방을 나서려는데 앤이 이렇게 말했다 지금 막 생각났어요 존경하는 마음으로가 아니라 아멘이라고 해야 했죠 목사님처럼요 그걸 깜빡했어요 기도를 끝낼 때 어떤 말이든 넣어야 할 것 같아서 그런 거예요 혹시 문제가 될까요? 아 뭐 큰 상관은 없을 것 같구나 착한 아이는 빨리 자는 거야 잘 자라 오늘 밤에는 안녕히 주무시라고 진심으로 말할 수 있어요 앤은 베개에 머리를 편안히 파묻으며 말했다 마릴라는 부엌으로 돌아와 촛불을 식탁에 내려놓고는 메쉬를 뚫어지게 쏘아 보았다 메쉬의 커스바 돌아보니 저 애는 훨씬 전에 누군가가 입양해서 가르쳐야 했어요 애는 이교도나 마찬가지예요 저 아이가 지금껏 단 한 번도 기도해 본 적 없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겠어요? 내일 목사관에 보내서 아동형 성경 공부 책을 빌려오게 해야겠어요 꼭 그렇게 할 거예요 그리고 입을 만한 옷을 만들어준 다음 최대한 빨리 주일 학교에도 보내야겠죠 할 일이 참 많을 것 같네요 그래요 누구나 각자 몫의 짐을 지고 살아야 해요 지금까지는 꽤나 편하게 살아왔는데 마침내 내 차례가 온 것 같아요 어쩌겠어요 최선을 다할 수밖에 8장 앤이 양육을 받기 시작하다 다음 날 오후가 될 때까지 마릴라는 앤에게 앞으로 초록 지붕집에서 살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일단 오전에는 여러 가지 일을 시키면서 앤의 모습을 유심히 관찰했다 정호가 되자 마릴라는 앤이 영리하고 고분고분하며 깨를 부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무슨 일이든 빨리 배운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다만 공상에 빠져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깜빡하는 바람에 야단을 맞거나 일이 엉망이 된 다음에야 정신을 차린다는 게 흠이었다 앤은 점심 설거지를 마치고 최악의 소식을 들을 결심이 선 표정으로 마릴라 앞에 불쑥 나섰다 작고 깡마른 몸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떨리고 있었다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랐고 눈이 커질 대로 커져 눈동자만 새카맣게 보일 지경이었다 앤은 두 손을 꼭 맞잡고 애원하는 목소리로 말했다 제발요 커스버트 아주머니 저를 보낼지 말지 말씀해 주세요 아침 내내 견뎌보려고 했지만 더는 아무것도 모른 채로 버틸 수 없어요 정말 두렵거든요 제발 말씀해 주세요 하지만 마릴라는 흔들리지 않고 말했다 행주를 뜨거운 물에 헹구지 않았더구나 그러라고 했잖니 뭘 더 묻기 전에 그 일부터 해라 애는 행주를 헹구고 돌아와서는 간절한 눈으로 마릴라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더는 대답을 미룰 핑계를 찾지 못한 마릴라가 이윽고 입을 열었다 그래 이젠 이야기해줘야 할 것 같구나 메시오라버니와 나는 널 데리고 있기로 결정했다 내가 착한 아이가 되려고 노력하면서 고마워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렇게 하겠다는 거야 아니 얘야 왜 그러는 거냐 앤이 어리둥절한 듯 말했다 저 울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이보다 더 기쁠 수 없을 만큼 기쁘거든요 아 기쁘다는 말은 적당하지 않아요 새하얀 환희의 길이나 벚꽃을 봤을 때도 기뻤잖아요 하지만 이건요 기쁨 이상이에요 정말 행복해요 착한 아이가 되도록 노력할게요 힘든 일인 건 알아요 토머스 아주머니가 저보고 지독하게 못됐다고 자주 말씀하셨거든요 그래도 최선을 다할게요 그런데 제가 왜 울고 있는 거죠? 마릴라는 탐탁지 않은 얼굴로 말했다 너무 흥분하고 놀라서 그렇겠지 의자에 앉아 마음을 좀 가라앉히도록 해라 내가 너무 쉽게 울고 웃는 것 같아 걱정이구나 그래 넌 여기서 지낼 거고 우린 널 잘 키우려고 노력할 거야 학교도 다녀야 한다 하지만 방학까지는 2주밖에 안 남았으니까 지금 당장은 좀 그렇고 9월에 계약하면 가도록 해라 아주머니를 뭐라고 불러야 하죠? 지금처럼 커스버트 아주머니라고 부를까요? 혹시 마릴라 이모는 어때요? 아니 그냥 마릴라 아주머니라고 부르는 게 좋겠다 커스버트 아주머니처럼 성으로 불리는 건 익숙하지 않아서 귀에 거슬리기도 하고 이름으로 부르면 너무 버릇없어 보이지 않을까요? 내가 예의바르게 말한다면 괜찮을 거야 에이버니에서는 젊은 사람이든 나이든 사람이든 모두 날 마릴라나 마릴라 아주머니라고 부르지 단 목사님은 예외야 목사님은 커스버트 부인이라고 부른단다 생각날 때만 그러시기는 하지만 앤이 아쉬워하며 말했다 전 마릴라 이모라고 부르고 싶어요 제게는 이모도 없고 다른 친척도 없거든요 할머니도요 이모라고 부르면 진짜 친척처럼 느껴질 거예요 정말 마릴라 이모라고 부르면 안 될까요? 안 된다 난 내 이모도 아닐 뿐더러 친척이 아닌 사람을 그렇게 부르는 것도 좋아하지 않아 하지만 아주머니가 제 이모라고 상상할 수도 있잖아요 난 그렇게 상상할 수 없다 마릴라가 엄한 얼굴로 말하자 앤이 눈을 크게 뜨고 물었다 아주머니는 지금까지 사실과 다른 것을 상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으신가요? 없다 어머 앤은 길게 한숨을 쉬었다 커스 아니 마릴라 아주머니 정말 안타까워요 사실과 다른 걸 상상하는 게 뭐가 좋겠니 하느님이 우리를 어떤 환경에 처하게 하셨는데 그걸 상상으로 없애버리는 것은 그분의 뜻에 어긋나는 일일 거다 참 그러니까 생각나는 게 있구나 앤 거실로 가서 신발을 깨끗이 닦고 파리가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라 그리고 벽난로 선반에 있는 그림 카드를 가져오너라 오늘 오후에 시간을 내서 거기 적혀있는 주기도문을 외우도록 해 어젯밤에 내가 들었던 것과 같은 기도를 반복해서는 절대 안 된다 마릴라가 쏘아붙이자 앤이 변명을 늘어놓았다 제가 생각해도 정말 이상하기는 했어요 하지만 전 기도해본 적이 없어서 그랬던 거예요 설마 처음부터 기도를 아주 잘할 거라고 생각하신 건 아니죠? 침대에 누운 뒤에 아주 멋진 기도를 생각해냈어요 제가 그렇게 할 거라고 했잖아요 목사님 기도만큼 길고 마치 시를 쓴 것 같았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는 거예요 다시는 그렇게 멋진 기도를 생각해내지 못할 것 같아 걱정이에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두 번째로 생각한 것은 먼저 뻔만큼 좋지 않더라고요 아주머니도 그걸 아시나요? 앤, 내가 명심할 게 있다 내가 뭘 하라고 했을 때 가만히 서서 이러쿵 저러쿵 하지 말고 곧장 해줬으면 좋겠구나 어서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앤은 얼른 나가더니 복도를 지나 거실로 갔다 하지만 10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다 마릴라는 뜨개질을 멈추고는 무서운 얼굴로 성큼성큼 거실에 갔다 앤은 창문들 사이에 벽에 걸려있는 그림 앞에서 뒷짐을 지고 고개를 든 채로 꼼짝도 안고 서 있었다 앤의 눈은 꿈을 꾸는 듯 했다 창밖에 사과나무와 담쟁이 덩굴 사이로 희고 푸르게 쏟아지는 햇빛이 기묘한 광채를 내면서 넋이 나간 아이를 비추고 있었다 앤, 너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니? 마릴라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었다 깜짝 놀란 앤은 그제야 현실 세계로 돌아왔다 앤은 아이들을 축복하는 그리스도라는 제목의 생생한 석판화를 가리키며 말했다 저거요 저 아이들 중 하나가 저라고 상상하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듯 구석에 혼자 서 있는 파란 옷 여자아이가 꼭 저 같았어요 외롭고 슬퍼 보여요 그렇지 않나요? 쟤도 아빠나 엄마가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자기도 축복을 받고 싶어서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으로 몰래 다가간 거죠 예수님 말고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길 바라면서요 저 아이가 어떤 기분인지 전 잘 알아요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바닥에서는 식은땀이 날 거예요 여기서 살게 해달라고 부탁드렸을 때 제가 그랬거든요 아이는 예수님이 자기를 알아차리지 못할까 봐 걱정하고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알아봤을 거예요 그렇죠? 전 그걸 전부 상상해보려고 했어요 저 아인 아주 조금씩 다가가서 마침내 예수님 바로 옆까지 간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러자 예수님이 그 아이를 보고 머리에 손을 얹으셨죠 아 정말 기뻐서 온 몸이 떨렸을 거예요 그런데 화가가 예수님을 저렇게 슬픈 얼굴로 그리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혹시 알아차렸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림 속 예수님은 다 그래요 하지만 전 예수님이 저렇게 슬픈 얼굴을 하고 계셨거나 아이들이 예수님을 무서워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마릴라는 내가 일부러 그랬다고 생각하지는 않아 하지만 그런 말을 스스럼 없이 하는 건 옳지 않다 그리고 말이다 앤 내가 뭘 가지고 오라고 시켰으면 얼른 가지고 와야지 그렇게 멍하니 그림 앞에 서서 상상이나 하고 있으면 안 돼 꼭 명심하렴 자 얼른 카드를 갖고 당장 부엌으로 오너라 이제 저 구석에 앉아 기도문을 외워야지 앤은 사과꽃을 꽂은 꽃병에 카드를 기대어 세워놓았다 앤이 저녁 식탁을 장식하려고 꺾어온 것이었는데 마릴라는 딱히 마음에 들지 않는 눈치였지만 뭐라고 나무라지는 않았다 손으로 턱을 긴 채 몇 분 동안 입을 다물고 열심히 기도문을 외운 앤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전 이 기도문이 좋아요 참 아름다워요 전에도 들어본 적이 있어요 보육원 주일학교 교장 선생님이 이 기도를 처음부터 끝까지 하셨죠 하지만 그때는 이 기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선생님이 신 목소리로 아주 슬프게 읽어주셨거든요 내키지는 않지만 의무라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분명하다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이 기도가 신은 아니지만 시를 읽을 때 하고 똑같은 느낌이 들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마치 음악 같아요 아 이걸 외우게 해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커스 아니 마릴라 아주머니 그럼 입 좀 다물고 외우기나 하렴 마릴라가 퉁명스럽게 말했다 앤은 꽃병 쪽으로 몸을 기울여 분홍색 꽃봉오리에 살짝 입을 맞추고는 아까보다 조금 더 긴 시간 동안 열심히 기도문을 외웠다 하지만 머지않아 다시 입을 열었다 마릴라 아주머니 제가 A버니에서 단짝 친구를 사귈 수 있을까요? 무슨 친구라고? 단짝 친구 그러니까 마음이 잘 맞고 아주 가까운 친구요 마음 속 깊은 곳의 비밀도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를 말해요 그런 친구를 만나길 평생 꿈꿔왔어요 정말 만날 거로 기대하지 않았지만 제가 생각했던 가장 멋진 꿈들이 한꺼번에 이뤄졌으니까 어쩌면 그 꿈도 이뤄질지 몰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기 비탈길 과수원 집에 다이아나 베리라는 아이가 살아 너와 나이가 비슷하고 아주 착한 아이니까 그 아이가 집에 돌아오면 너하고 잘 놀 수 있을 거다 지금은 카모디의 친척 집에 가 있지 하지만 얌전히 행동해야 해 베리 부인은 무척 까다로운 사람이거든 착하고 예의바른 아이가 아니라면 다이아나와 놀지 못하게 할 거야 애는 사각꽃 사이로 마릴라를 바라보았다 좀 더 이야기를 해달라는 듯 눈이 반짝였다 다이아나는 어떤 아이인가요? 머리가 빨간색은 아니죠?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빨간 머리인 것도 지긋지긋한데 단짝 친구까지 그렇다면 견디기 힘들 거예요 다이아나는 아주 예쁜 아이야 눈도 검고 머리도 검고 뺨은 장밋빛이지 게다가 착하고 똑똑하기까지 해 그게 예쁜 것보다 훨씬 낫단다 마릴라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 나오는 공작 부인처럼 도덕성을 중요하게 여겼고 자라나는 아이에게 이야기할 때는 항상 교훈을 덧붙여야 한다고 굳게 믿었다 하지만 애는 이야기 중에서 교훈은 제쳐두고 재미있는 부분만 받아들였다 그 아이가 예쁘다니 정말 기뻐요 단짝 친구가 예쁘면 제가 예쁜 것 다음으로 좋거든요 물론 제가 예뻐질 일은 없겠지만요 제가 토머스 아주머니하고 살 때 그 집 거실에 유리문이 달린 책장이 있었어요 책은 한 권도 없었지만 대신 아주 좋은 접시와 사과절임 같은 게 들어있었죠 물론 넣어둘 절임이 있을 때만 그랬어요 한쪽 유리문은 깨져 있었는데 그건 어느 날 밤 그 집 아저씨가 술에 취해 들어와서는 주먹으로 쳐서 그런 거예요 하지만 다른 쪽은 멀쩡했어요 전 거기 비친 제 모습을 그 책장 안에 사는 여자아이라고 생각하곤 했어요 이름도 케이티 모리스라고 짓고 무척 친하게 지냈죠 그 애에게 한 시간 단위로 얘기도 들려주었어요 특히 일요일에는 뭐든지 다 말했어요 책장 속 케이티는 제게 위안과 힘을 주는 친구였거든요 우린 책장에 마법이 걸려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주문만 알아내면 저림과 접시가 들어있는 책장이 아니라 케이티 모리스가 살고 있는 방으로 곧장 들어갈 수 있다고 상상했죠 그러면 케이티가 제 손을 잡고 꽃이랑 햇살이 가득하고 요정이 사는 멋진 세계로 데려가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 둘이 영원토록 행복하게 사는 거죠 제가 해먼드 아주머니네 집에서 살게 됐을 땐 케이티 모리스를 두고 가야 해서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케이티도 괴로워했다는 걸 알아요 책장 유리문 사이에 두고 작별의 입맞춤을 했을 때 그 아이는 울고 있었으니까요 해먼드 아주머니네 집에는 책장이 없었어요 하지만 집에서 강을 따라 조금만 올라가면 작지만 긴 푸른 골짜기가 있었고 그곳에는 무척 사랑스러운 메아리가 살고 있었어요 메아리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다 따라했어요 제가 큰 소리로 말하지 않을 때도요 그래서 전 그 메아리가 비올레타라는 이름의 여자아이라고 상상했어요 우린 아주 좋은 친구가 되었어요 전 비올레타를 케이티 모리스만큼 사랑했어요 완전히 똑같지는 않았지만 거의 비슷하게 마음을 주었죠 보육원으로 가기 전날 밤 비올레타에게 작별 인사를 했는데 비올레타도 제게 아주아주 슬픈 목소리로 안녕이라고 해줬어요 전 비올레타를 참 좋아했기 때문에 보육원에서는 단짝 친구를 상상할 엄두도 내지 못했어요 그곳에 상상할 거리가 충분했다 해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마릴라가 은근슬쩍 비꼬았다 거기에 상상할 거리가 없어서 다행이다 난 그런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아 넌 상상한 걸 반쯤은 믿는 것처럼 보이는구나 진짜 살아있는 친구를 사귀는 게 좋겠다 그러면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머리에서 떨쳐버릴 수 있을 테니까 그런데 베리 부인 앞에서 케이티 모리스나 비올레타 이야기를 꺼내서는 안 돼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내가 거짓말쟁이라고 생각할 거야 아, 안 그럴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아무한테나 할 수는 없죠 그러기에는 너무나 성스러운 추억이니까요 하지만 전 아주머니에게는 제 단짝 친구들을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어머, 저기 보세요 큰 벌이 사과꽃에서 나왔네요 얼마나 살기 좋은 곳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기 사과꽃 속이요 바람에 꽃잎이 흔들릴 때 그 속에서 잠드는 걸 상상해 보세요 제가 사람이 아니라면 벌이 되어서 꽃들 사이에서 살고 싶을 거예요 마릴라가 코웃음을 쳤다 어제는 갈매기가 되고 싶다더니 넌 변덕이 죽을 듯 하는구나 입 다물고 기도문을 외우라고 했잖니 하지만 넌 내 말을 들어줄 누군가가 옆에 있으면 입을 담을 수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내 방으로 올라가서 마저 외우도록 해 아, 이제 거의 다 됐어요 마지막 길만 외우면 돼요 그래, 알았다 그래도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내 방에 가서 마저 외우고 식사 준비를 도와달라고 부를 때까지 방에 있도록 해 사과꽃을 방으로 가져가도 되나요? 친구 삼아서요 아니, 꽃으로 방을 어지럽혀서는 안 된다 애당초 나무에서 꽃을 꺾지 말았어야 했어 저도 그런 생각이 들긴 했어요 꽃을 꺾어서 사랑스러운 삶을 단축시켜서는 안 되죠 제가 사과꽃이었다면 꺾이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유혹을 이길 수 없었어요 아주머니는 그렇게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이 생기면 어떻게 하세요? 앤, 내 방으로 올라가라는 말 못 들었니? 앤은 한숨을 쉬더니 동쪽 다락방으로 올라가 창가 의자에 앉았다 난 이 기동문을 다 알아 마지막 문장은 계단을 올라오면서 외웠어 이제부터 이 방에 있는 것들을 상상해봐야지 그럼 그 물건들은 상상한 그대로 이 방에 계속 있을 테니까 바닥에는 하얀 벨벳 카펫이 깔려있고 그 위로 분홍색 장미꽃이 잔뜩 흩뿌려져 있어 창문에는 분홍색 실크 커튼이 드리워졌고 벽에는 금실과 은실류 짠 벽걸이 융단이 갈려있지 가구는 전부 마오가니로 만든 거야 마오가니를 본 적은 없지만 정말 근사할 것 같아 여기에 소파가 있고 분홍색, 파란색, 진홍색, 황금색의 실크 쿠션이 의자에 잔뜩 쌓여있지 난 거기 우아하게 몸을 기대는 거야 벽에 걸린 커다랗고 멋진 거울에 내 모습이 비치는데 난 키가 크고 기품있는 여인이야 하얀 레이스 옷자락이 끌리는 드레스를 입고 진주 십자가를 가슴에 달고 머리도 진주로 장식했어 내 머리카락은 칠흑같이 어두운 색이고 피부는 맑은 상아처럼 창백해 내 이름은 코델리아 피츠제럴드야 아니 이건 아니다 진짜 같다고 생각할 수 없잖아 애는 춤추듯 작은 거울 앞으로 다가갔다 거울 속에서 주근깨 투성이 뾰족한 얼굴과 우중충한 회색 눈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 앤이 진지하게 말했다 너는 초록 지붕집의 앤일 뿐이야 아무리 코델리아라고 상상해봤자 지금 보이는 모습이 바로 나야 하지만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앤보다는 초록 지붕집의 앤이 백만배는 더 좋잖아 앤은 몸을 숙여 거울에 비친 자신에게 다정스레 입을 맞추고는 열린 창문 쪽으로 갔다 안녕 누네 여왕아 골짜기의 자작나무들도 안녕 언덕 위에 회색집아 너도 안녕 다이애나랑 단짝 친구가 될 수 있을까 그랬으면 좋겠어 그럼 난 그 아이를 아주 많이 사랑할 거야 그래도 케이티 모리스랑 비올레타를 잊어서는 안 돼 내가 있는다면 걔네들은 상처를 많이 받을 테니까 난 남에게 상처 주기 싫어 그게 책장 속의 아이나 메아리 아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야 난 그 친구들을 잊지 않을 거고 날마다 입맞춤도 보내줄 거야 애는 손가락 끝을 입술에 가져가 된 뒤 벚꽃 너머로 두어 번 입맞춤을 보냈다 그러고는 양손으로 턱을 뵌 채 황홀한 감정에 휩싸여 공상의 바다로 노를 저어갔다 이 만족도 저어갔다 꿈은缺붙 깊이지 않다 그럼 우동이 같다 한글자막 by 한효정